자 디비니티 2! 디비니티 오리지날 신 2 이어서 가야죠 지금까지 화염마법을 많이 썼으니까 아예 초기화를 하고 새로운 마법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염물을 시작해서 사령순과 병행해서 쓰다가 복수의 오늘 초기화가 됐죠 여기서 모든 속성을 다 다룰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이제 어제랑 저번 저저버나랑 저버나는 불이랑 번개 위주로 썼으니까 불이랑 번개를 이제 봉인하고 진정한 사령술과 리치니까 얼음을 한번 써보죠 역시 스켈레톤은 얼음을 써야지 차가운 해골 아니겠어 특성은 고대로 두겠습니다 바꿀게 없죠 방패 들어야 되니까 재능도 고대로 두죠 여기서 능력만 바꾸겠습니다 흠흠흠 염화술 1 물의 현장 13이나 되네 대기술은 순간이동을 써야되니까 텔레포트랑 2개까지만 찍고요 대기술을 빼고 대기술은 2개 사령술은 일단 건들지 말고 소환술 빼고 아래에 있는건 안쓸거니까 이거는 뭐 이제 피해량 반사 이건 회피율 저항력 아 이제 회복력 뭐 이런거네요 백병전을 가죠 백병전을 가면은 사령술 능식이 올라가니까 남은 점수 하나는 사령술로 죽겠습니다 이러면 7일 흠흠흠흠 아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가죠 여긴 손 안댔고 손 안댔고 이것만 10 뭐 13 치료를 가겠습니다 수락 공짜로 변경해주고 너무 좋고 저번에 서리 무덤으로 갔으니까 서리의 무덤으로 가도록 하죠 스톤 가든 지하말고 회수를 해서 가죠 광장으로 가 나가자 저번시간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기 무덤도 많이 살펴봤고 블랙핏도 마무리 했죠 이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이쪽 구역이었고 대머리 엄마가 보러 갔었는데 여기를 어제 막바지가 돼서야 겨우 다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웹이 넓은지 몰랐어요 사실 저 집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본것도 없이 넘어왔어 그 당시 얘네가 12레벨이었고 내가 상대할 벌레가 9레벨이었기 때문에 윗보이면은 살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뭐야 내가 버린거구나 내가 버린거구나 개기지 않았는데 하아 고 이제는 내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13레벨이죠 버튼있네요 깔끔하게 버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녀같은 것들 마녀라기보다는 괴물부터 자 뭐 괴물이라던가 나를 핍박한 이제 트롤같은 놈들 다 패줘야죠 나 어두워서 잘 안보이거든요 놓치면은 대참사입니다 심지어 맵도 퍼즐이고 흐흐흫 어떻게 잘해서 갈무리하는 걸로 어 스킬이 없어 스킬도 안담고 왔어 묻혔고 이번에 사령술 뼈베이터 안쓸거고 가부검이 쓸거고 감염 감염 데미지가 380입니다 고 이제 피내림 피내림을 쓰면은 이제 내 생각에 사령술이랑 물기술도 같이 반감이 될거 같네요 원소신화력으로 근데 문제는 얘가 좀 쓸만한 기술이 별로 없다 이렇게 칸 좀 아껴두고 냉기를 좀 넣자 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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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좀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쏜살 같죠? 냉기가 이제 회복계통기술인데 저는 회복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오히려 달잖아요 언제들어서 심지어 제가 흡혈이라서 체력을 할 필요도 없죠 흡혈율이 높아서 순간이동은 황천이랑 텔레포트 텔레포트도 뭐 물리니까 다름없고 기묘한의 피 3칸 남는데 이거 씁시다 굶주린 자들의 소나기 이거 행동력 2칸 먹는데 데미지가 600이야 못찾고 더 안쎄지냐? 그럼 사실상 지금에선 뭐 지능도 맥스고 이거죠? 어 100병정도 맥스니까 사실상 저거 이거보다 더 세질라면 아이템을 통해서 지능이나 100병정을 더 올려야지 기본 데미지가 더 세지겠네요 1칸 남는거는 누가 들어올래? 고양이 들어올래? 1칸 남습니다 이제 뭐 함부로 못쓰기 때문에 소환술도 못쓰고 그쵸? 애매한데? 뭐 넣지 진짜? 번개에 넣기에는 데미지 사실 이제 굴이지 이거 써볼까 이제 어차피 물리대에 물리들 많이 박히니까 고통의 족소로 잘 통하겠지 고통의 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스킬 다 올라왔나? 딱 9번까지 밖에 안 올라오나보네 이건 뭐 전투기술 같은 계통이니까 자 이렇게 감염과 생사의 경계도 내가 빼놨구나 생사의 경계 들어가고 이거 뭐 사라지 살라면 써야죠 여기다가 피내림 썼고 뭐 뭐가 없는거야 들어간건가? 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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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거미가 안 들어갔네 가부 거미 자 가부 거미로 눌러서 가죠 레버는 저번 시간에 2, 1, 3 응 가자 이 모든 성능이 그냥 가고 지금 뭐 저 레벨 던전이기 때문에 와 어 어 빨리 코로나 가라앉아야지 병원도 가고 할텐데 저 병원 예약한거 한참 지났는데 가지도 못하고 큰일났습니다 약 다 떨어지면은 죽어요 뭔가 나왔는데 내가 안쓸거같은거 나왔죠 창 나왔죠? 이 게임에 창이 있다는게 참 거시기하다 지팡이가 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수리불가 내구도 1 내가 든 지팡이는 내구도가 없는데 나 지팡이가 저거 오브를 박을 수가 있네 한번 볼까? 오브 뭐있나? 이건 피해가 변환되는거죠? 대기피해로 변환되고 뭐 그런건가? 됐어 나 저런 복잡한거 쓰고싶지않아 불 켜줘 뭔가 돈운이 좋아 로또를 해야돼 사실 로또를 항상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로또 한번 대면 좋겠네요 절실합니다 백수기 때문에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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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죽겠다 죽겠어 야, 280면 할만하지 새로운 하인인가요? 니 카보 좀 알려줘 내가 말하라 그래야지 말하는 말이야 리자드 나라에서 온 진흙 묻은 것들로 만든 차 말고 근원을 흡수합니다. 이거 근원 흡수를 못 배운 상태면 선택지가 없나보다 아, 근원 흡수가 없으면 아예 대화가 안되나본데 일단 장단 맞추죠 상한극을 맞춰줘야지 가상의 컵을 만들어서 어, TRPG 좀 하는데 가상의 컵이라니 더 좋은 가다를 내둘 것 같지 않다 팁을 기다리는 건가 흠 흠 흠 아, 중간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우야 조하니 원래 그 물건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 요한난 언제 찍을지 모르는 모든 선저분께 피필따에서 하면서 가지고 온 거다 수트를 저을 때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기분이 좀 이상해졌다 맴테흐넴 르넥트 우드일 아나테마는 피필을 원한다 나 피 없는데 나 피 없는데 나 이거 선택지가 대화를 건 게 의미가 없는데 내가 뭘 알아와야 되는 거야? 내가 뭐 해줘야 돼 얘한테 뭐 해줘야 돼 얘한테 뭐 해줘야 돼 그 논 그냥 뽑아 먹으라는 거야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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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차야 죽어 그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지? 아씨 너무 싫고 하 λ 이리 와봐 센터에서 싸우면은 좌우 한 번씩 하면 다 죽지 않을까, 솔직히? 와 이..이거밖에 안다? 비가? 좋아 아 진짜 너무한데 이거 이거 3단계짜리로 때리는게 맞겠지? 경로가 왜 막혀있어 이게 잠깐만 어 이거 피해비 내리면은 방 가면 안돼? 어 방 가면 안되네? 어 피해비는 무조건 그거네? 비를 내려야되네 그냥? 와 말도 안돼 이건 아니지 어 피해비는 또 안돼 난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물이랑 사령수리랑 둘다 필요한건데 와 이건 좀 아니지 2칸짜리 기술이 되어버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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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조금 센데? 얼마 하지?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죽어 아 진..아 웃기지마 너 가요기가 없어 큰일났어 거미한테 맡겨 거미한테 맡겨 일단 이거 믿는다 거미야 가능하지? 4마리 4마리 아 미친 게임 이거 이길 수 있냐? 야! 이런게 어딨어 내 턴이 없잖아 나 안보이잖아 와 근데 얘는 행동력 겁나 저거 아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거구나 이름이 똑같은데 진흙에 파서켜 야 마방이 엄청 높네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내 죄가 깊군 이거 원소 진흙도 필요가 없네 진짜 뭘로 죽일지 정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와 이거 과한데 이게 봐봐 270인데 뭔가 이상하게 변해 얘가 나에 대한 배신이야 어떡하지? 쟤네 무시하고 여기부터 제거할까 그럼? 여기서 하면은 뭐 안 덤비지 않을까? 일단 비부터 빼를 뿌려봐 문제는 벌떼같은게 통하냐인데 얘네 금으로 돼있잖아 아 써보면 알겠지 안되 안되는 대상이야 와 진짜 너무하네 자신 없는데 사령술 없이 이걸 어떻게 잡아 근데 진심으로 그냥 때려봐 우리 거미도 얼었니? 우리 거미 몸이라도 대줄래? 나 아프거든? 와아 씨 풀피야? 와 이거 잠깐만 나 갑자기 너무 세게 맞는데 이러면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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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어 불로 불로 돌아가야되나? 야 생명체 왜 안 통하는데 생명체가 아닌 놈이 저구로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건 오바지 아니야 이들 이런식이면은 사령술 통할 수도 있겠다 일로와봐 어차피 초기화되는거 아니야 때리는거 일단 딱 붙어 서있어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여기서 사령술 어 이제 얘가 때리네 어 그만 때리지? 안 통하면은 통하지? 통해야돼 아 일단 일단 감염 솔직히 데미지 겁나 세 아 안 통해 미친놈이냐고 흐흑흑흑 하아 다섯칸이야 풀뎀 넣어도 빙결 야 얘 걸러야되나 그럼 얘 어차피 한방에 죽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을 제노려야되네 죽이고 도망가자 어 1950 와 얜 경험치 주네 쟤네 안줬던거 같은데 와 독한새끼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이거 끝난거 아냐? 아 시작부터 매맞은 기분이네요 냉기를 잘 가져왔습니다 왜 강력한 리치들이 생명을 다루면서 얼음을 쓰는 이유 여기서 증명이 됐네요 같은 언데드들 무생물들 참교육 할라고 이러는거였구만 나도 항상 궁금했어 왜 강력한 리치가 나 맞아 죽는거 아니지? 내 턴이 돌아오긴 하니? 너무 역겨운거 아냐 이거? 오지마 자리도 없어 아 나 냉기 좀 멋있는 기술 좀 주지 막 한 번에 다 얼려버리는 뭐 그런 기술 없어? 회복 기술밖에 없어 크흠 아 나 이러다 뒤지겠다 이걸 또 안 통하는거 아냐? 사령술? 굶주린 자들의 소나기인데 이 굶주린 녀석들이 무기물을 먹나요? 이렇게 바로 안되나? 무생물을 먹나? 나한테 너무 잔인하다 이 게임 진짜 이걸로다가 아 그만 그만 죽이지마 제발 부탁한다 고맙다 아 아 아 아 좋아 다시 간다 근데 나 저거 쟤 죽인다고 뭐 얻는게 있나요? 진심으로 궁금한건데 쟤 죽이면 끝나는거 아냐? 그러지마 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줘 역할게 비 한 번 내리자 아 비가 안됐구나 뭐가 안된건가 했는데 비였구나 순간이동으로 갈래? 80인데 좋은 생각인거 같애 가 저 끝에 놓고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다 그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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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고 아 넘겨 넘겨 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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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뭐다 몸이 무거워 더러운 놈들 내 생각에 나 칠 수 있는거 한 3명? 또 오다가 한 대씩? 그 정도면은 뭐 킥만 하지 때릴 기술이 없는게 좀 역겹긴 한데 난 바로 뒤돌아서 하살을 세고 나가면 되는거 아냐 2번 턴 안에 도망까지 가야된다 아니면 생사의 경계 써도 되고 문제 없네 와 너무 많은거 아님? 저 나한테 나한테 너무 심하네 이 게임 저거리면은 누가 됐건 2명만 나오면은 나 죽는다 진짜로 이.. 이 분을 믿어야 돼 이 분을 아앗 왜그래 왜그래 야 웃기지마 지랄로 그렇지 여기까진 맞는거 같애 쟤네가 아닌거 같애 쟤네가 야야야야 사임 나 얻는것도 없이 너무 열심히 싸우는거 같은데 와 이거 내 턴인건 진짜 실홥니까? 너무 잔인하네요 아유 더러운 새끼들 바로 선빵쳐서 다 죽인다 아유 이렇게 만든 놈이 어디서 길을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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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생물이어도 감시는 한데 눈으로 봐야지 반응을 하네 미친놈들이네 눈으로 안막혀서 제발 지랄마 아 지랄로 아 진짜 저거 아니야 안 닿잖아 잘가고 내가 너 몰래 죽인다 가서 내가 너 몰래 죽인다 가서 지금 뭘 주려고 나한테 고생을 시키는거야 여기 보물 챙겨가라는데 무덤밖에 없어 아 그걸 왜해 왜 그거를 비를 내려 왜 자꾸 촉촉하게 만들어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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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가방 천 넘네 아 귀엽죠 데미지 잘가 아 비괴한 놈들 양초야 내가 이거 어떡해? 나 왜 싸운거야 이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가진것도 없는 설마 에이 아 도와줘요 구글 도와줘 구글 도와줘 구글 서리부덤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런거 검색해서 알아내면 됩니다 자 보자 내려간 다음에 석관에 석관을 열면은 유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석관이 안 열려서 이 난리를 치는건데 아 원래 챙기고 나가면은 자동전투가 걸린대요 음 그래? 일단 이거 안 열리는데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무거워서 안된다는데? 어떻게 진짜 진심으로? 전사하나 고용해야되나? 배로가서?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떡하죠?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어떡해 어쩌냐고 이거 열쇠로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 누군가? 부셔볼까? 부셔볼까? 부셔지나? 체력이 없는데? 꿈쩍도 안하는데 전사 동료를 데려와서 해야되나? 와 이거 어떡하지? 타킨한테 물어볼까? 타킨이가 힘이 셀라나? 타킨도 상 사령술사인데 뭐 물어두면 보자 지금 난 순간이동소사 한번에 오면 되니까 타킨아 어딨니? 어디였어? 집 옆이니까 여기 맞잖아 일로와 타킨이 타킨이 나 찾았는데 저거 너무하네 힘 필수잖아 저거 저거 너무하는 것 같고 나한테? 여러 의미로 아니 미친놈인가? 어떻게 저거 어떻게 그러면 거미가 힘으로 열어줄 수 있나? 거미는 저런걸 열만한 지능이 없을 것 같은데? 스읍 하하 거미야 열어줘 클릭도 안 돼 자 보자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힘이 3 올라가는데 어때 힘이 쏙쏙? 되네? 야 근데 이거 힘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경험치 올라서 레벨업 했네요 거대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당신이 이 언어를 압니다 태고의 언어 알려지지 않은 세월 동안 악마들만 사용했던 말입니다 나는 죄의 파괴자이며 산자의 판매스들이 쌍둥이를 찾아라 영혼이 한말 대표려해주고요 사랑스러운 숙주로부터 테마되어 묘지의 섬으로 보내줬다 그 사제 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 사제는 내 영혼을 유리와 뼈로 된 검에 가두었다 아나테마 내가 불리는 이름이다 어... 얘가 아나테마다 기록보관서에 그 칼날이 잠들어있다 섬으로 가라 아테마 뭐야 선택지가 왜 있는 거야 칼날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아 빠져 레벨업해서 자리 한 칸 나왔다 감염 들어오고 야 자리 한 칸 났는데 스킬도 좀 빼줄 거지? 보자 좀 죽음의 갈망 들어갑시다 피라미드는 내비두고 어차피 세 개나 있으니까 광장으로 가서 좀 또또또이 해보죠 피라미드 하나 빼놔야겠다 미래를 위해서 하... 나 스킬을 바꿨는데 설마 새로운 걸 죽는 거 아니지?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나 이거 좀 써보고 바꿀 걸 했나? 뭐 스킬을 주는 게 없어 여기는 안 주나봐 근데 내가 14, 15레벨도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안 주냐 아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스킬 좀 줘 이거 내가 10... 칸까지 찍었거든요? 스킬을 그리고 이거 찍는 만큼 쓰는데 나는 마법이 10단계인 줄 알았어요 발로스 게이트처럼 발로스 게이트 9단계잖아요? 하이어빌리티하면 10단계스러운 게 나오긴 하는데 아 나 근데 뭐 아직도 2, 3레벨 밖에 없어 스킬이 3레벨이야 제일 센 게 아 이게 뭐야 이거 2레벨 스킬이었네 저거 가져가자 야 증기의 창인데 회복 기술이야 아... 바느질 이거는 진짜 마방 이러면 천 회복 되는 거 아냐 나는 일단 가져와 아 나 이런 거 있지? 엔터로 자 가져가시고요 아 저거밖에 안 돼요 금액이? 아... 참 이거 아휴... 야 꺼져 아휴... 느낌이 쎄한데 어 근데 진짜 스케줄 놈 많다 근데 아 타킨한테 가야지 아 저거 고민되는데? 타킨한테 갖다 줘야 되나? 아까운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기를 검을 안 써 상관이 없나? 그래도 구해주면 뭔가 능력실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여기네요 어디 보자 고... 고민된다 주... 줘보고 일단은 그 다음에 좀 정하자 주는 거에 따라 달렸지 뭐 또 너 또 또 두 손을 아내 손을 놓고 아티파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자체가 계속되면 그는 true 아 뭐야 아 뭐야 악마의 영어 아... 영어... 아... 아하... 악마의 언어를 안하여 시작하자마자 지쳤죠? 나갔다 왔더니 힘이 쪽 빠졌어요 사실 오늘 방송도 좀 늦게 켰어요 뭐 업로드가 안되서 늦게 켠거지만 아나테마의 손잡이야 누구라도 죽일 수 있어 신이라도 죽일 수 있지 아 그래 내 경험을 알려줍니다 저희들 다 거절하는거 아냐? 나무의 족도 찾아보자 아 얘는 그러면은 내 걸 갖고 어떻게 선택해서 줄지 말지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네 오오 어 당연히 사령술 새거 없지 나 그 칸난가 걔가 갖고 있는 거 쓰고 싶은데 칸나가 그 갖고 있던 그 사령술 못쓰냐 나? 이름 변화 아 나 저 합체 기술 생각보다 마음에 안들어 더 강력한 합체 기술은 없는거야? 아 시체 폭발 좀 쓸까? 화염 아이템을 하나 쓸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척추 파괴자 지능 2 야 내 것보다 좋네 야 이제 지능이 2가 올라가네요 어 너무 좋네 전설이야 전설 대미지도 더 쎄고 그냥 이게 더 좋은데? 돈도 많은데 그냥 사버려야되나? 방패 좀 좋은거 없냐? 와 건강 2 통성력 1 명중력 5 야 이거는 무조건이다 원조조건을 아직도 갖고 있는거야 반지 좀 보자 반지는 나 지금도 충분히 세다 백병전 살짝 땡기긴 하는데 바꿀 정도 아니지 야마술도 있고 시체폭발까지만 딱 쓸까? 이거 두개 사죠 돈이 너무 많아서 다 못쓰고 죽을거 같으니까 순환을 한번 해줘야됩니다 진정한 부자라면 똑똑하게 살아야죠 내가 썸네일 찍을때 쓰던 방패를 아직 들고 있다는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보여줘봐 방패 들어라! 긴장한것 봐 내가 방패드니까 내 방패 좀 사주세요 썸네일 찍었으니까 방패는 필요없다네 어디 보자 이거 좋다 둘다 사가 팔리는거 보니까 그냥 아이템으로서 용도 웬 없나보다 삼주창은 미묘하게 나온거 같은데 어디 PP섬으로 가라는건데 와 진짜 세다 물방 600이네 거의 마방도 1150 치룩도 1000 너무 강해 너무 강하고 무서울게 없고 아 능치도 찍어야지 아 여기서 더 강해진다고? 지금 보니까 구조상으로 기억은 필요없을거 같죠 대치를 찍어주겠습니다 건강도 필요가 없네요 나 이거 두개나 찍을 수 있죠? 아 원래 두개지 정신나갔어 40% 하... 뭐 찍어야되냐 사정술 굳이 찍을 필요 없는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연마술을 찍어서 시체술까지 대비를 해놔야되나? 근데 솔직히 언제든 초기화할 수 있잖아 공짜로 10옥을 10옥이 쎄까? 10옥이 약간 좀 제한이 있는거 아닌가? 데미지가? 널 칸도 없긴 한데 아 이거 염화술이 아 뭐 어차피 한 칸이구나 콤보로... 야 데미지 왜이렇게 쎄? 아 레벨 올라서런가? 아 레벨 올라서런거 보다 어... 어... 좋아 찍을게 없네요? 물의 연자 사령술자 찍죠 어디 보자 설득 아까 엘프는 설득 못시켰죠 저번에 한번 칠... 찍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못 찍었으니까 뭐 설득 못했으니까 이번 레벨업은 좀 재미가 없네요 뭐 스킬 준것도 없고 장비가 이제 능식 하나씩 더 올라갔다 이정도만 보면 될거 같네 레벨이 14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정도면? 상자나 좀 찾아볼까? 일단 여기부터 일단 여기부터 내가 아까 무덤에서 자... 잡은 영웅들의 상자인가보다 아닌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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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못 찾았잖아 상자 여기 또 또 나왔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세히 보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봐도 나올지도 몰라 나와봐 솔직히 말 솔직히 내놔봐 있으면 내놔 여기가 더 가까운거 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운거 같은데 진짜 있는거 맞아? 나 못찾겠는데? 지금 여긴 못찾았던데요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관문 와아 저번에도 끔찍해 점점 끔찍해진거 같다 게임이 아 이제는 내가 강해져서 쉽구나 싶으면은 한번 꼬아가지고 더 끔찍하게 만들어 너무 싫어 그게 너무 화나 룩이요? 아 저도 룩을 확인한지가 어제 보고 안봤네요 사실 밖에 없어 변한게 없을거 같은데 한번 보죠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뽑혔어요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그쵸? 원래 이제 강자존이에요 이렇게 미친놈처럼 입고 다녀도 강자가 입으면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강한 녀석이 입던걸 뺏어온거기 때문에 나 어디가는거에요 근데? 아 여기구나 아 이 길이 많네 무덤 옆이었네? 있는거 맞지? 뭐 상자를 내가 못 구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어떻게든 저기 못먹어도 먹어보겠는데 아 이제 있네 좋은거 주라 저레벨 퀘스트라서 오히려 기대가 안되는데 여마술 있네 야 이거 좋다 안쓸거지만 아 이딴거 줄거면 주지마 계열바닥 걸을까? 블랙핏을 완전히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하고 나오죠 아 얘가 그 치료해줬네구나 간문으로 가자 그럼 와 여기 기차 개박살나있어 어디에서 나오는거지? 아 여기 아 여기도 아닌데 여기 완전 넘어가야되는데 여기서 가는게 아이씨 여기서가 어어 진짜 너무 역겹고 일로와 일단 일로오고 상자가 어디야 아아 아아 잠깐만 잠깐만 이쪽이란 말야? 여기네? 와 여기네 발굴현장 바로 옆이었네 여기를 못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순간이동 써서 가야겠네요 어? 비명자 때문에 못갔는데 진행하려면 가봐야겠죠? 솔직히 뭐 텔레포 써서 가면은 순식간에 가니까 이번에 스킬을 초기화해서 완전하게 세팅을 바꿨습니다 물리가 더 많아져서 데미지에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번도 못 써봐서 물리샘이 700이야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되고 아 경험치 주는구나 아 경험치 주는구나 아 초반에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경험치도 먹고 지금 14레벨인데 내 생각에 여기서 한 다 뒤지면 한 10레벨 10 한 7레벨 8레벨 정도면 나갈 것 같네요 뭔가 느낌이 레벨업이 워낙 더 져서 그정도로 맞춰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 들어가서 왕거리들이랑 대화를 해야되는데 이 새끼들 대화를 안 걸어줄 것 같다 너 일로와 아씨 어떡해 아직도 내가 한방이나 와 건너가 건너 건너가 일로와봐 저거랑 나 위치 못 바꾸냐 아 물건은 안되는구나 아 14레벨인데 딱 가서 노가리 가기 좋은 레벨인데 시체 좀 내놔봐 시체를 들고 다녀야돼 시체의 건덕지를 내가 다 버렸군요 애매하다 도끼전사 너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너만 믿는다 도끼전사 너가 날 이동시켜줄거야 믿고 있다고? 아우씨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 죽여 오오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와우 독한 새끼 이리와 이리와 나랑 얘랑 그렇지 아 들어왔구요 아 맞다 나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피라미드 던지면 됐지 아 나 피라미드 던질려고 왔는데 심지어 까먹고 있었네 아 몰라 피라미드 내려놔 피라미드 세개나 있는데 뭐 이거 텔레포트로 보내서 갔었거든 저번엔 어제는? 어제 간걸 까먹었네 아 구석된 포로들 앞에서 특유의 어두운 옷차림을 한 마지스터가 뒷걸음질한 뒤 바로 무게에 손을 잡습니다 아 예 내가 얘 사촌을 구해줬었죠 다리를 모험담 얘기합니다 아이고 뒤집고 싶은거 보구만 이렇게 주제를 몰라요 야 잠깐만 얘들 물방이네? 아 얘가 얘가 그거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걔도 걔도 물리게 걔 당연히 물릴거 아니야 비를 까느냐 내 생각에 얘만 죽이면 돼 비가 근데 너무 아쉬운데 내가 그러면은 얘를 얘를 물리로 죽이면 딱인데 다음순에 죽겠지 나? 뭐 어떻게 해야되지 나는? 일단 촉촉하게 만들어줘 일단 촉촉하게 만들어줘 걔도 셀거 같은데 아 어떡하냐 일단은 얘네 둘이 위험하니까 와 빙결? 어 이러면은 개꿀이지 와 딜 세다 얘를 죽이느냐 얘를 얼리느냐 둘 중 하난데 일단 얘 얼리고 개가 몇 명이야 개 하나 둘 하나 여기도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쟤는 뭐 무시해도 되겠지? 저렇게 먼데? 아 얘도 좀 머니까 괜찮을라나? 그러면은 모아놓고 모아놓고 잡는 거를 계산하면 되겠다 어 얼음부채를 오박강타 얘부터 죽이자 그럼 좋아 좋아 아껴놔 아껴 아껴 피해비를 뿌릴까?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쟤 피해비 어 출혈면역이네 얘네 아 와 고지대 흑혐 아 근데 쟤 못죽이겠다 너무너무 세다 위치도 고지대고 와우 데미지 묻혔다 캐드한테 때려봐 잡은 것 같네 얘는 어 야 걔한테 왜 그래 나 이제 가도 되나 나 가겠네 잘들 있으시게 얘네 구하러 온 건 아닌데 좀 찝찝하네 대규모 고통의 족쇄 야 저런 것도 있어? 와 얘네를 죽인단 말이야? 아 뭐 상관없죠 쟤네 어차피 범죄자들이잖아 왜 계속 때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지? 어 나는 고맙지 산 벌어주면은 나 지금 물 위에 있는 건가? 물 위에 있는 거네 내가 지금 내가 죽은 적 도와줄까? 어떡하지?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고 아 냉기 꽂고 내가 도와드렸습니다 잡는 거 한번 봐주실? 아 피로 한번 이거 갈아보고 싶은데 짬이 안 날 것 같네 가부검이요 북한 아끼고 그나마 좀 기술 턴이 약간 여유가 있네요 뭐 알아 죽을 거 같으니까 얘가 낫겠지 어차피 사령술도 찍어야 되고 소환술이 빠졌기 때문에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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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이거 아니야 와, 이건 아니지 미쳤네? 이건 아니지 와, 이거는 아니지 와, 진짜 미쳤네 저건 아니지 도망을 가네? 와 상상도 못했네 진짜 어떡하지 그럼 나 이길 자신 없는데 도망가버리면 사령술로 못잡아 일단 빙결을 걸어야 되네 여기서 다 죽을건데 얘네들 대화가 있네 누가 도망가도 된다 그랬냐 아 너무 열받는데 갑자기 와 200을 까 어떻게 까 방법이 없는데 잠깐만 와 이거 딜이 부족하네 아냐아냐 다음 내 손 돌아오면 잡아 내가 안죽는다면 세버리인데 죽겠지 아 근데 내가 진짜 진짜 엄청 튼튼해서 킥만 한거 같기도 하고 레이몬드 도망가는거다 어이없네 이건 아니지 여유롭겠는데 이 정도는 난 널 못보네 너는 내 곁에서 죽어야 돼 이만경험치 그놈의 통달하다 4장 네? 잠깐만 저기 4장으로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얘를 죽여서 뭔가 아 몰라 그냥 해 귀찮아 아 이상한 게임이네 진짜 갈수록 회계망치켜져 너흰 그거 잡아 오 안잡고 나한테 온다고? 얘 죽이면 얘네 풀리는거 아냐 죽이고 풀어볼까? 아니네 죽여라 그냥 너끼리 아 근데 얘를 내가 푼 다음에 내가 죽이면 내 경험치가 되나? 와 뭐하는거야? 쟤 왜저래? 쟤 왜저래? 피를 한 다음에 황천이동술하고 사령술을 박아서 죽여볼 수 있을까? 텔레포트 아 시폭이 없지 아아 잠깐만 시폭을 넣었어야 됐네 그러면은 황천이동술로 너를 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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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바꾸고 아 근데 내가 어차피 기술이 몇개 없는데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나한테 피가 와야된다? 어 왔어왔어왔어 이러면 모르지 아 얘까진 죽어도 돼 끝에 있는 얘까진 아냐아냐 이렇게 이렇게 빼 헤에에에에에에에 아 맞어 고통의 적세였지 어찌됐건 데미지 세게 박혔고 어이구 너무 강하다 나야 뒤에 있는 놈도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그걸도 안 가시네 고지대죠 내가 어이 근데 고지대도 그냥 거리낌이 없구나 고지대고 어 고지대고 고지대고 어 고지대고 이 정도면 받아줄만한데 데미지 그냥 비 내려 자연을 지배하는 자 자 얼을 얼음부 얼음부채를 얼릴 수 있나 일단 일단 이렇게 어 여기 빙결 여기 빙결 여기 오한 어 좋아 이러면 살았지 무조건 살았지 얘를 보내야 되겠는데 나는 마방 높으니까 어 얘 이반경험 집이 훔쳤고 이게 낫겠다 빙결 올빙결 아무것도 못하죠 와 빙결 너무 좋다 이 정도였어 아무것도 못해 너 절로 꺼져 내가 내게서 알짱 대지마 내게서 알짱 대지마 35% 데미지 와아 무쳐다 몰라와 나 근데 소나기 이펙트를 못 봤는데 어쩔거야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지 아 근데 너무 약하다 이거는 감염급이 안 나오네 근데 이거 왜 계속 반감되어 있지 피랑 물이 같이 되어있구나 좋구만 이건 좋지 마지스트 보호 보호? 화염의 선동 꺼지고 뭔가 도망가는 녀석을 잡아버려서 그런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딜 가나 했더니 어찌됐건 뭔가 잘 풀렸습니다 아마도 와아 영겁의 문 와아 아이템 푸짐한 것 봐 내 신변보증인인데 내가 죽여버렸잖아 얘도 애는 나쁜 놈들인데 경험치는 어떻게 많이 못 먹었다 내가 죽여서 먹고 싶었는데 경험치는 넉넉한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진짜 어디다 써먹는 거야 4개 째야 구더기 아무리 언데되어도 그렇지 가방 안에 구더기 4개씩 뜯고 다녀 도망치는 으아 이렇게 여기 마무리야? 너무 시시한데 이러면은? 이 세상이 뭐지? 알로부터 온 편지 나는 도울 수 없습니다 마지스터들의 성전 어딨어? 아래서 블랙핑 지하를 어두운 힘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 그냥 밑에 있는 들어가서 그 뭐 이것저것 캐냈다는 뭐 그 얘기네 밑에 들어가는게 12레벨이었고 여기가 14레벨이니까 확실하게 다음 진행이긴 하네 순서상 근데 이 배 내꺼인가 그러면은?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닙니까? 타고 가는거 내가 뺏었는데 의외로 별거 없네요? 실망입니다 레이몬드가 배를 타고 떠나서 일로 왔구나 열쇠를 열 수 있지? 여기 열쇠면 더 실망인데? 하 근원이나 뺐자 제수들 복수 해줬으니까 내놔 레이몬드 얼굴 복제해 갈까? 뭐 그런건 상관없었지? 종족이었지? 아 나는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 분기점인거 같긴 했는데 얘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수준 아니네 자아 돌아가자 방금 믿던거 쥐었겠지? 자자자 딱 대세요 딱 대 자아 백병전 물의 현장 소환술 사령술 사냥꾼 흥 와아 16레벨 반지는 내가 낄 수가 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됐어 별로 애매한데 능력이 좀 물의 현장 좀 땡기는데 아 이 특대형 반지는 왕자의 반지랑 바꿔야겠다 방패 야아 나 방패 좋은거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더 좋네 중독상태가 됩니다 대기저항도 붙어있고 야 이거 방벽의 방패 너무 방어력 좋은데? 얍 얍 얍 얍 바꿔주고 와아 레전드 레전드 방패 어디서 주먹을 쥐 강력한 언드드가 있거늘 팔백 무쳐다 마방 천삼백 너무 양아치다 너무 양아치고 다 팔아 돈 줘 와아 돈이 줄지를 않아 야 근데 진짜 왕 다 배운거 맞아? 왜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지? 어디 보자 흠 흠 그 정도면 된거 같은데 엽 엽 이제 진짜 진정한 진행을 할땐가? 나 진짜 엄청 세졌다 비교도 안된다 지금 지금까지랑은 어디 갈까 그러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거 아냐? 순서대로 여기를 한번 속가내봐 아니 구름지 간문으로 해서 위로 한번 가보자 안가봤으니까 나보다 센데도 있을거 같은데 지금 순서상 여기가 못갔었죠 저번에 막혀있어서 하지만 나는 텔레포트 하면 갈 수 있는데 길이 완전히 막혀있네 특별길을 가거나 텔레포트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인거 보다 그럼 텔레포트로 가야지 어디 보자 그냥은 그냥도 던져지네? 아니군요 가라 자 자 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개판을 쳐 놨나? 나와봐 벌레도 나와봐 램이 높아서 이제 안나오나? 그럼 찌꺼기들은? 뭐지? 쏘는건가 뭔가? 여긴 좀 가기 좀 애매하다 길이 좀 막혀있네 다리도 깨져있고 어? 야 일로와봐 어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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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닿는구나 어? 갈 수 있는거 같은데 저기는? 여기잖아 아 건물소에서 가자 아 드럽게 말해 아유아유아 오세요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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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아 잠깐만 갑..갑.. 갑자기? 15레벨 갑자기? 팔라딘들 있는데 갑자기? 아 너무 뜬금없잖아 뭐야 나 지금 비오고 있는데 어? 아 비와서 지금 아 비와서 그거 똑같구나 아 팔라딘들 다 죽어있네 뭘로 잡냐 애를 내가? 냉귤 잡아야되나? 냉귤은 뭐 묶어만 둬도 이득이니까 올라갈까? 아 아슬아슬하게 안된다 와 올라가면 좋을거 같은데 고지 낸 데 아 그냥 비.. 비 내려? 아 여기서 비 내리는거 너무 아까운데 어차피 단.. 아 뭐 여기 이게 안 닿는다 고?! 어..이거 아니지.. 아 잠깐만 아 이건 아니지.. 아...이..이건 그냥 올라가 바꿔 놔라 이 내려 촉촉하게 그렇지 촉촉하게 만들어줘 와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우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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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우박 이게 이게 중첩이 안 돼? 어 얘 잡을꺼면은 사정수 썼지 사정수 쓰면 두방인데 아니씨 아냐 일단은 아래를 노리자 전사가 딜이 셀테 아 근데 위도 만만치 않은데 아 얘부터 보내줘 아 왜 개를 노려 어 괜찮니? 회복 갖고 올걸 그랬나 내가? 아 너무 뜬금없이 공격해가지고 당황스럽네 아 재생공격이구나 아 분리공격을 이렇게 잘 넣어? 나도 그냥 사정수 쓸걸 그랬다 야 아이씨 팔라즌인데 너 무시했다 야 헤에에에에 을려버렸어 이거 얘네가 죽여도 내가 경험치 먹는거 아니야? 좀 질 수 없지 아 나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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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지? 고지대 먹으려고 온거지 얘부터 죽여야겠다 좀 애매하긴 한데 왜? 시체량 바꿨네? 와 진짜 많다 아니 왜 뜬금없이 경험치를 주는거야 당황스럽게 아 근데 진짜 세네? 카드윈? 자 여러분 도적놈부터 없애야겠구만 딱 되세요 하나씩 보내자고? 얜 죽었고 일단 턴 아까우니까 하나씩 죽어다 자 피해비를 내릴지 미리 내려두자 어차피 중첩 되니까 피해비 내려주고 어 아 언제 올라가냐 너는 얘 계산이 없었는데 야 힐을 써도 자힐을 못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세다 200이 들어가 칼질 한 번으로 얘 암살을 하고 왔나본데 난 재수없게 걸린거고 그냥 상인 능력도 있는 앤데 힐 해줘 서로 힐 해줘 그딴거 없죠 와 데미 쎄다 여기 유효하게 지나가는 일반인은 뭐니? 농부 카를레반 지나가다 한 대 맞았나보다 야 7억 달아있네 죽음의 불길 어어 쎄다 쎄 이런식이면은 지킬 수 있겠는데 암살 당하는데 야 근데 나 14레벨 찍자마자 15레벨 적들 나오는건 진짜 너무 역겹다 난 상대로 너무 역겹네 아 나 진짜 야 피웅덩이 남아있는거야? 아 씨 아 씨 아 이런게 어딨어 하 독으로 변했어 아아 아니지 일단 얘 죽여줄테니까 알아서 살아남아 다음은 와 너무 아프다 야 여기까지 해줬으면 됐지 겸치 진짜 너무 달달하다 야 알아서 피해 부하들은 죽어도 뭐 똑같을거 아냐 어차피 이름도 팔라딘인데 아 너도 팔라딘이구나 그럼 조슬란이 좀 위험하네 와아 너 괜찮니? 잡을순 있니? 한 대만 더 때려봐 아아씨 아 죽은거 같은데 너 어? 얘를 때려 얘를 때려 멍청아야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어 잘했고 들어왔냐? 들어왔다 어 죽은거 같은데 내가 얼리지 않는은 안될거 같은데 얼릴 그게 없네 뭐하려고 뭐하려고 이런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도박힘은 이 위치가 좋아 얘를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이거 지팡이 하나로 때리는건 너무 에반데 에반거 치곤 잘 들어간다? 아 비가 턴이 너무 길다 방패 올리기 그래 방패라도 올려 뭐라도 해 뭐라도 해서 좀 얘네 좀 움직이 좀 해봐 야 너 잠깐만 너 내가 구해준 애 아니냐 근데? 얜 이 저기 전맵에서 아니지 아니지? 왜 그렇게 생긴거 같지? 네 망상인가? 이따 대화좀 걸어봐야겠어 살아있으면 자 이거는 얘네 때리는게 무조건이다 빙결 오한 이걸로 얘 때릴거고 이걸로? 좀 얼어줄래 얘들아? 그렇지 둘 빙결 어 야 야 야 굳이?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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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나지? 애매하게 잊지마 진짜 미친놈아 아 이놈 다 같이 맞잖아 아 미친놈이야 진짜 내가 살려주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지금 뭐 너무 멍청해서 얘를 내가 죽이자 그럼 잡고 얘도 잡지 않냐? 이 정도면? 그렇지 어 좋아 야 너 구했다 저 타 죽진 않겠지 가다가? 에이 설마 의도치 않게 아이템을 많이 먹겠는데? 너무 좋고 아 제발 죽지 말아라 진짜 안 죽을 수 있지? 정 몬스터 특 나랑 싸울때 아이템 많이 쓰면서? 파밍할라고 보면 없음 조수를 한번 여기 대장인놈인거 같은데 어떻게 후잡하게 죽어버렸네 어어 잘 죽었다 야 여기 비싼거 많네 여기 비싼거 많네 우와어어 무쳐다 고기 내놔 야 잠깐만 네 친구 먼저 뒤지고 그럼 나 때문에 쳐들어온거 아니겠쟤네들? 야 근데 쟤네 진짜 셌다 나 없었으면 졌겠는데? 팔라딘들? 혼자 남은 소감이 어떤가? 어 진짜 얘 맞네 그때 만났던 그분 맞네 나 너 압축판에서 넣었다가 분량 부족한거 알고 빼고 검은 고양이랑 같이 얘 한 세번 넣었다 뺐건지 내가 고민하면서 압축판에서 아 얘 넣고 싶은데 빼야되나 하면서 와아 퀘스트가 있었는데 NPC가 너무 죽어서 뭐 없어졌다거나 뭐 그런거 아니겠지? 이거 의도치 않게 또 돌아갔다 와야되잖아 이런거는 무슨 고민영보 잡으러 갔다가 지금 거래하자 짜자자자자 맞아 나 백병전 쓸 수 있지? 맥스지 지금 백병전을 좀 써볼까? 와아 이거 지능에 따라서 증가합니다인데 데미지가 백밖에 안돼? 아 이건 사백이네 야 사백칠십이면 진짜 세다 다른 저에게 튕길수도 있대 야 이거 좋은데 과염지면을 생산합니다 필요없죠 과염지면을 생산합니다 필요없죠 과염지면을 생산합니다 필요없죠 과염지면을 생산합니다 필요없죠 이동하는 것만 그 목표만 잡고 써도 나쁘지 않겠구나 종금야 일단 가져와봐 아 이거 볼때마다 황당하네 라카드 저거 안사라지는거 봐 됐고 내 무기나 사가 됐으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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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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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50이야? 아 그래도 필요없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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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쓰레기들만 있었네 내놔봐 야 마법책 두개를 감당을 못해 저렇게 많이 바라는데 야 마법사가 진짜 기죽직업이야 방패 던지기 넣어야겠다 내가 사령술 진짜 제대로 쓸거면 방 의도치 않게 캡틴 아메리카 되겠는데 야 기묘한의 피가 필요가 없다 너무 밸런스가 좋다 지금 황천의 이동술 대신에 강화를 한번 써볼까? 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황천의 이동술을 뺄 정도의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됐다 아 강하다 겁나 센 것 같다 이거 자 그러면은 거시기 이동하자 괜히 갔다가 이상한 싸움이 꼈는데 근본을 잃어서는 안되죠 갈게 가겠습니다 내가 안 간 길이긴 하지 여기 기억이 없지 분명히 이거 아니었어 랩을 이렇게 없는 부분까지 다 만들어놨다는게 정말 기괴하다 뭐하는 변태란 말인가 이리로 와야죠 안 가질 것 같은데 강화 한번 해봐 이리로 갈 수 있다고? 와 저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순간이동으로 가도 되지만 뭐 그냥 일단은 이게 더 괜찮을라나? 황천이동술보다 평범한 반지 마법봉 매혹의 두루마리 이게 다야? 왜 만든 거야? 아 자 진짜 진지하게 진행할 곳으로 가야 된다 여기 좀 거르고 여기가 여긴 저기냐인데 들판을 일단 가봐 아 나 상자 먹고 싶은데 상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사라지도 않아 심지어 여기 있는 상자를 먹어서 정리를 해놔야지 내가 편한데 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이쪽이잖아 와 죽음의 한 개 아 여기 막힌 길이야?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복수하고 14레벨짜리들한테 야 그 쾌골을 좀 잡았다고 경험치가 뭐야? 30%가 넘었네 32%네 야 레벨업해서 뭐 스킬을 안 주니까 좀 재미가 없다 아 좀 좋은 스킬을 줘야지 나도 좀 재밌지 아우이씨 자 난 준비됐스 얼음을 먼저 쓸지 아 여기 냉기 그게 아니구나 일단은 이렇게 하자 비를 뿌리고 하... 아냐아냐 피를 뿌려 피가 좀 피... 피가 좀 그게 행동력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왠지 마법방울이 높은 것 같으니까 네? 네? 지랄 노! 우우우우우우우우워우우 당신은 없으신 것입니다. 아 이거 실패야? 아 지랄마 와 진짜 너무 역겹고요 야 어 존나 기습으로 나 죽일라 그래 놓고서 실패하니까 자격이 없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상도덕이 없을 수가 있지? 개구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래 상자 내놔 와 만경검치 14레벨 개 나오네? 아 만경검치면 먹을만 하지 2%인데 경험치 아 여기가 여기구나 이 건너가는데구나 좀만 더 도전해보자 내 생각에는 못 찾은게 아니라 안 뜬거다 바닥 표시가 이 건물을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거 같은데 안 뜬거겠지? 표시가 안 뜬거겠지? 표시가 FFG가 있는거야 지하가 있으면 몰라도 집안을 마법으로 다 부셔가지고 찾아봐야되나? 침대 밑에 그런데 비밀문 있는건가? 아 됐다 한번만 더 템 정리하고 복수하러 가야겠다 자 무게가 좀 나가는거 같은데? 와 버섯이 비싸다 와 겁나 많아 돈 자 우선은 아 언덕 들파 아니고 약탈자 아니고 어? 어? 잠깐만 너 여기 찍지 않았나? 포인트? 안찍었어 나? 어 안찍었구나? 아 나 찍은줄 알았는데? 아 안찍었구만 몰랐구만 아 지금 적수가 없다 진짜 아마도 사실은 없네 불사조강화 1이고 야 야 근데 불사조강화랑 황천이동술만 써도 너무 사기다 황천이동술이 1위 2 3위면은 더 좋네 아 좀 이상한데 애매한데 놔봐 나한테 무슨 피를 구해오라 그러지 않았나? 내장 같은거 있고 내장있네 신선한 내장있네 이거 주면 되지 않나 리치야 야 이제 너 레벨이 나한테 안된다 야 너 부활하는거 맞냐? 사람을 찾으라고? 죽고 싶은거 그냥 죽여버릴까? 캐스트 귀찮게 만든거야 자 나 얼음이니까 그 불마녀도 이기겠다 일단은 그 내 피를 원했던 그 괴물부터 죽이고 뭐야 한나그? 이제 나중이야 나 복수부터 해야돼 내려와봐 건들지마 저런 애들 캐스트 활성화 시키지마 쓸데없이 끝을 돌아서 가야되나? 저쪽이 불이니까 일로와 아 와 맵 구조 진짜 극혐 저기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아아 무게도 다 넉넉하고 곰색 곰도 다 죽여버릴까? 어차피 이 맵을 떠난다면은 경험치로 다 바꾸가야되니까 어차피 이 맵을 떠난다면은 경험치로 다 바꾸가야되니까 아 아 18레벨 밖에 안됐는데 저렇게 체력이 많아? 칠철이나 돼? 어 웃기는 놈이 세 야 왔다 내가 왔다 야 복수하러 왔다 진짜 웨이같은거 좀 찍어줘봐 웨이 하나만 찍어줘 웨이 하나만 아 내가 내가 복수하러 왔어 죽었다 진짜 이 새끼 저거 14레벨 저거 넌 저 뒤졌어 진짜 그때랑은 급이 달라 방어력 800에 체력 900 마방 1300 너를 패기 전에 고지대를 먹어야겠네 씨발 어 어 저기 별로 없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저기 뭐 드럽게 많은거 같은데 왜 떠있는게 별로 없는거지? 이거 얘는 물리를 잡는게 낫겠다 야 피바다 여기 떨어졌으면 여기도 올라갔을텐데 감염 보기 때 추결 와 이게 된다고? 다리 부상 죽은거 아 아깝게 안죽네 이새끼 이거 죽으면 끝나는거 아니야? 다 사라지는거 아니야? 공포의 울부지즘 공포의 울부지즘 뭐야? 아 공격력 80% 증가하고 치명도 25% 증가한다고? 그런게 어딨어 야 엔간이해 엔간이해 다행히 흡혈이 없구만 잘가시게 방패던지기 어? 어 계속 싸우시겠다 야 너무 얕보는데? 촉! 좋댔다 비 내리자 아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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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아껴 얘는 어..옆으로 내려올 수 있구나 경로 아우 점프같은건 없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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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행동력 엄청 많아 멍댕이들 킹 받은것 봐 아 왜 너야 나지 순서가 없네 얘네들 상도도기가 없어요 나보다 레벨 낮은 주제에 비 내려 짜자자아 짜자자아 호박 떨궈주고 하나 둘 셋 오오 오옹 오호호오 considerable 마무리 짜잘하게 경험치 다 주네 어 넘어지고 넘어지고 너무 귀엽고 야 감염이 부족하다 피가 다 얼어버렸어 방패나 맞아 그럼 와 겁나 세 야 사룡술보다 더 센데? 오 진짜 가면보다 세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센거야? 숨은 보석이었구만 심지어 둘까지 맞아 대신 뭐 디버프는 없네요 감염은 솔직히 공격력 35% 감소인데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씨 와 저거 그거 아냐? 강철판금 투고 스카이림 디자인 너무 예쁘고 뭐하는 놈인데 나를 바치게 한 거야 죽을 뻔했잖아 기도합니다 대체 뭔 놈의 거대한 거 먹어 아이고 근원을 아 근원이 풀이네? 아 근데 이거 세긴 하다 저게 진짜 진통이긴 하네 행동력 하난데 행동력 하나로 저 데미지면은 진이지 저거 뭐야? 증폭화? 아 쓸모없고 야 아줌마 어딨어 아줌마 뒤질 준비해 아 여기 일로 가는 거구나 아 막혀있는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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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한 게 있는데 가만 안 둬 진짜 이씨 그때랑 끄비달러 난 아 고민된다 사령수를 때릴지 사령을 일단은 마방이 높으니까 사령수를 때리자 물론 이제 냉기가 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뒤 좀 부족하니까 얘네 설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와 진짜 쎄구나 잠깐만 아 지랄로 와 개지랄이네 진짜 젖으시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물저항이 감소돼 버렸고요 물저항이 감소돼 버렸고요 아 토템이구나 아 이거 씨 안 될 것 같은데 빙결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어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내 내 계산을 깨고 들어갔어 오 잡았는데? 아냐아냐 과 과해 아냐 송환하고 쓰면 잡지 않을까? 아냐 아 근데 이 두 방울 잡을 리가 없지 아 근데 이 두 방울 잡을 리가 없지 내 생각에 죽거든요? 아 근데 보내야 돼 아 너 이동거리 생각하면 나 무적 이렇게 보내면 못 오잖아 나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물리방어? 타오르는 분노? 저거 불로 채우는 거네 하아 와 저거 어떻게 부숴놔 무슨 방법이 없는데 너가 대신 부셔줘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와아 아 다 빗나갔고 아 여기 올라올 수가 있구나 아 아 아냐 고지대 보너스 에헤 미친 잘가 좁치 3만 겁나 세다 나는 강하다 내려야 귀찮다 야 일로 가라 아유 복수다 복수다 끝냈다 앨리슨 앨리슨 양 마녀의 지하실 열쇠 아 얘가 마녀가 맞네 얘가 지하실 열쇠를 갖고 있네 이제 나는 뭐 다 완료된 건가 난 마녀의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녀의 집으로 가보자 아 이제 50%다 막상 싸워보니까 임팩트에 비해 별거 없었어 진짜 튼튼하긴 하다 잘못 붙었으면 약한 상태로 붙으면 진짜 피똥살만한 스펙이긴 하네 마녀의 지하실 노래 왜그래 노래 왜그래 무섭게 왜그래 폭발지가 나와 폭발하지 말랑버섯 버섯이 겁나 비싸다 다 쥐폭탄인거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통할 수준이 아닌데 내 스펙에는 어디 보자 개구리가 있으시고 여기는 뭐야 아 개 귀찮네 그냥 다 죽어 안 죽네 뭐야 없잖아 뭐 이거 문 뽀갤 수 있지 당연히 와 진짜 방패 던지기 너무 사기다 저렇게 좋은 스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마법보다 더 강해 마녀의 물약 이게 캐스트인거네 소처럼 사라졌다 에블린 저기 쥐 저기 개구리 엘리스의 책을 너 갖고 있다는 말이로구만 자 뭐 어떻게 일로 어떻게 들어가지 그래서? 아 일로 가면 되는구나 일단은 잘 가고 아 마녀의 물약 노트? 어디 보자 마녀의 물약이 있는데 뭐하러 저걸 가져가 나가자 마녀도 죽었고 잡힌 사람들도 보아라고 아주 해피엔딩이구만 더러운 양말을 왜 넣어놨지? 우리 우리 저소들 어딨나? 이거 아니잖아 아 저건 밀수업자 상자구나 영웅의 상자가 아니라 아 영웅의 상자는 이거 빼고 다 먹었나 보다 앱이 애매하게 있는데? 디자인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서 제조법을 준 거구나, 따로 아, 두개골이랑 짧은 나뭇가지만 있으면 돼? 아니, 뭐 개소리야 이상하더라 증폭화랑 마녀의 눈이 있으면 되네 이거 내가 팔았지? 잠깐만 아, 잠깐만 애매한데, 이러면? 여기 놓으니까 감쪽같다, 야 마녀의 눈이랑 증폭화 증폭화는 뭐 죽으면 되니까 마녀의 눈을 내가 팔았는데 그게 남아 있느냐인데 여긴 안 남아있고 제일 많이 거래한 너라면은 아, 다행이다 증폭화는 아까 괴물 잡고 그, 아기곰들 있는 데 있었는데 들판에서부터 걸어가야 돼? 아, 씹 너무 아깝고 아, 너무 싫고 아아 아아 아 나 여기서 가면 되지 강화 쓰고 가면 되겠구나 내가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잠깐만 강화를 쓸만한 위치도 안 잡힌단 말이야? 아 있네 와 진짜 좋다 이거 이렇게 가니까 진짜 양아치다 와 사실을만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네 저거 높이상 진짜 불가능한 수준인데? 검풀이 식물도 있네 수확 말굿버섯 말고 이것도 옮기면 수확기가 증폭가 여깄다 와 좋고 좋고 이거 버섯도 또 함부로 하면 안되겠는데? 이러면은 또 아 참나 이거 저기 너무 너무 그렇게 날 연맥이지 말아줘 물량을 건네줍니다 근데 너 졌었는데 왜 사진이랑 소 종류가 다르냐? 이해가 안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뭐 절.. 뭐 아이템 좀 줘 oral 고ç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에어어 오오오오이 요새 돈이라도 줄생각 없니? 널 구해줬는데 qual과 저기 뭐 준거 없니? 겸씨를 줬나? 겸씨도 안준거 같은데? 죽여버릴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사실상 많이 마감이 됐는데 한나그 한나그부터 갈까 그럼? 그리고 트롤 트롤 먼저 가자 바로 여기니까 여기 15레벨 트롤이었나? 15레벨이면 잡을만하지 이쁜! 이쁜! 다른 터로그 만났어 아 죽어 15레벨 2000, 2300, 2900으로 덤벼? 나도 마방까지 아파면 거의 2200인데 겁나 작고만 덩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야 감염이나 먹어 잠깐만 잠깐만 체력이 찼다고? 잠깐만 참리다의 기준을 모르겠는데? 어 잡을만한데? 자 혼내줘 이거 때렸으면 넌 할만큼 했어 와 이거 이런 뜻이구나 와 이러면은 이거지 회복, 회복 막는건데 헤엑 면역이요? 잠깐만 순간이동이 안 돼? 잠깐만 순간이동이 안 돼? 어 어떻게 잡지 이러면? 2,000 데미지를 한 번에 꽂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건 무리지 빈결이 되면 턴이 안 돌아오나? 어? 아닌데? 빈결되도 턴 돌아오는데? 근데 못 잡는데? 원턴킬이 안 나올텐데 이거? 불로 해도? 잠깐만 소환수 포함해서 원턴킬을 낼 수 있나? 어 딜러 4명 파티 아니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트롤이 뭐에 약하니? 트롤이 불에 약한가? 불 맞으면은 판타지 설정 나 불이 없잖아 지금 달랐네? 아 와 저거는 상상 못해 트롤의 그건데 저건 조금 좀 거지게 하네 스카이림 트롤은 불에 약하니까 한 번 불로 질러보자 야 냉기로 확 가는데 불을 아유씨 아 화사네 진짜 아 질러보고 생각하자 불을 맞으면은 이거랑 지금 텔레버터가 소용이 없으니까 아 면역이야? 아 면역이야? 어? 어? 어 이거 할만하다 할만하다 아 저거 처음에 회복하니까 처음하는 처음 첫 학교 넘기고 손 10폭 1800 아 아 1000이 부족하네 1000이 아이씨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해봐 여기서 이걸로 선빵을 때리고 이러면 회복이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데미지가 들어가고 피가 얘 발밑에 있으니까 일단은 10폭을 넣고 해야지 병신아 아이씨 미쳤냐? 아잠깐만 좋아 여기서부터 들어가야되거든요 아 왜 700밖에 안들어가 일단 해봐 1500 아 이거 안되는데 아 크리티컬이 두번 뜨면 잡는다 와아 씨 야아 이거 와아 야아 야아 이거 너무 열받는데? 이거 불 통하는거 아냐 이러면은? 아니 연소 면역이랬지 아이씨 미치겠네 크리 두번이면 잡는다 크리 두번을 띄우면 잡어 10폭 거리 되는거야 저거? 간다 어 떴어 솔직히 크리다 높거든요? 39%기 때문에 킥만 합니다 감염 두번 떴어요 지금 이긴거 같은데? 이겼네 잘가요 와아 진짜 세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못잡겠는데 그냥 아예? 야 진짜 미친 종족이네 와아 고대 두개골이래 언제적에 잡아먹은거야 다람쥐까지 죽였어 와아 땅의 혈버섯 혹시 물로 잡는건가? 물이 있네 전기같은걸로 잡는건가? 근데 마땅히 뭐 써있는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회복이 된다고 써있지 트롤의 피 회복만 써있었으니까 이건 진정한 판자란이라면 알았을텐데 검색 한번 해볼까 궁금하니까 트롤 약점같은 궁금 궁금하니 해볼까 이미 뭐 이미 잡았으니까 원소 데미지 디버프를 계속 유지해서 먹여놓는건 중요하다 아아 아아 도트를 포함해서 데미지를 잡을 수가 있다 야 근데 18레벨짜리는 또 독이 면역이래요 난 이건 지금 알았는데 18레벨짜리 실력이 6000인데 어떻게 잡아 한 턴에 말이 돼? 스킬 수가 부족하겠다 어찌됐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을 구해주러 가죠 구해주는게 맞는건지 나 좀 지나서 까먹었는데 난 일단 한약한테 갑니다 여기 사람이 있네 리치 리치한테 못 데려올거 어떻게 불러서 일단 가봐 와 나 시체폭발 제대로 쓴거 거의 처음인거 같은데 뭘 빼야되지 생사경계 너무 꿀스킬인데 부패의 손길 빼자 여기다가 테리포 넣고 이게 맞겠다 아 리치 안빨고 왔다 아아 잠깐만 딱 기다려 나가봐 나가봐 시체 빨러가 시체 많은데로 좀 가야겠어 여기다 일로 내려온건가요? 그러면은 아예 걸러가자 그 맛있는거 있는대로 어차피 상자 3개니까 일로와서 여기 지하실로 가죠 여기로 여기는 빨대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와서 캐스트 한번 깨라 그랬었는데 샘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이것도 해야겠다 온김에 필요한거 다 모았는데 빨리 좀 올래? 멈추지 말고 아 발러스3 데모도 있어요? 한번 봐야겠네 찾아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발러스3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엘더6 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엘더스크롤은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한글은 안해주잖아요 베데스다가 오픈월드게임이나 자유도 높은게임은 한글로 안되어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영어 잘해도 영어를 진짜 한국어처럼 하는 사람도 읽다가 헷갈리기 때문에 아 아 자 자자자 한번 더 근데 베데스다 아니 근데 이 발러스는 한거라 해주니까 더 많은 근원력을 모아서 의식을 수행해 자 좋아 조합 어디 보자 요거랑 요거 조합해주고 여기다가 네 피를 사용해서 묻혀주고 조합으로 넘어가서 야 근데 이거 이미지가 좀 적네요 더 세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식용 그릇에 이미지가 세개가 있는데 어떻게 저 칼, 칼 이미지를 안해놨냐 굳이 아이씨 귀찮아 됐다 자 내가 돌아왔어 한번 올라면은 이 짓을 또 해야돼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잠깐 뭐야 뭐야 네? 어 아마디야 어디갔어 잠깐만요 아 세시간 했군요 지금 둘인데 원소 면역이라고? 물리 면역? 어 어 나 내 밥이네? 얘 물리 면역이라고? 일단 피부터 해야지 그래도 뭐가 면역일건 얘부터 때리면 되잖아 내 밥이네 야 이거는 너무 맛있겠고 한 칸 차이로 안 닿는거니? 실화니? 응 잘가 어이구 비 끌지 모르니까 넘기자 두칸으로 덤벼봐 뭐야 아마디야 있네 아마디 14레벨이네 안와도 돼 거기 가만히 있어 나대지말고 아 내꺼야 때리지마 얘는 물리랑 마법을 둘 다 쏘나보다 그래서 얘가 좀 알려주는 역할로 있나보네 어디보자 비를 내려주고요 촉촉하게 만들어줘 그렇지 비는 이렇게 금방 졌는데 또 집 한 칸 부족한거냐? 엔간히 하자 촉 빙결 촉 뭐 줄거냐? 아하 이거 건들면 죽는다던가 아 여기 길이 있네 야아 자꾸 이상한 놈 들여 어 3만6천 경험치 강력한 각성 하하 잠깐만 말라디와 상의해서 이름없는 섬을 떠나자고? 웃기지마 나 여기 캐스트 다 깰거야 말 걸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제발 나 보내지 말아줘 네? 자살했나요? 아 웃기지마 나 캐스트 깨야된다고 참 웃긴다 쟤도 왜 죽었냐 또 나한테 맡기면 될걸 멍청한 놈이 안 보이냐? 안 보여도 이길 수 있는데 나네 구기해줘 그냥 불다 빙결 아이고 안 보여서 개고생이네 네 아 아 그만 좀 보라 그래 아 개 귀찮네 진짜 야 비 꺼 연기 꺼 안기 꺼 시체도 안 보이냐? 뻥 이 새끼야 어디서 이씨 내 근원 주세요 내 근원 주세요 시바 우리 시바 디저스 계속 갖고 있어야 겠다고? 알았어 가겠스 그 어? 잠깐만 시바의 영혼 시바도 부활 허허허 수습생이에요 아 얘 나랑 같은거 하다 죽었나 보다 이 영혼을 내가 왜 흡수해 야! 왜 갑자기 자살했냐? 사는게 지루했나봐 괴롭지 않냐? 어차피 죽어있는 몸이었어 어 말이 맞네요 그 영혼은 나의 영혼은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하나의 영혼을 갖고 싶어 내가 사는거 더 좋은거 중요한 것 마블론과 무의 시설버의 부활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볼게 수선을 다 해 보겠네 너 뭐 시켰냐 나한테 그 기억 안 나는데 아 나 간다? 어 의도치 않게 좀 뭔가 아우 가 몰라 나 그 노란거 두고 왔죠 가자 역시 나야 톡톡하게 두고 왔죠 여기는 계속 다 깨고 갈 겁니다 나를 또 보내지마 어이구야 어이구야 수녀의 영혼 어이구야 실수로 그날 흡수한다 그랬어 어 대체 죽어 그냥 아이고 굳이 뭐 죽겠다면야 죽여줘야지 자 허허 이런 발란스란 말인가 자 이렇게 피로 잡아야겠다 아 근데 행동력이 좀 애매하네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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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친구 의도치 않게 도와줘 버렸어 근데 이거 피를 뿌리는 의미가 없다 너무 스킬 쓸 게 없다 아 씨 죽어 그냥 자네는 얼음으로 혼내주겠네 괜히 썼구만 자 자 자 자 이끄요 자 빙결 요것도 막으시고 어디 보자 시체 위에 떠있는 것 봐 시체도 빨고 영혼도 빨 수 있는 건가 대박 네 시체를 네 영혼 앞에서 빨아주겠어 아이고 아 아니구나 음 꺼져 고맙다 아낌없이 준 나무네 가자 가자 난 왜 자꾸 저런 괴물들이랑 친해지는 거야 와 미친놈이네 너만의 슈퍼핏 상이 없냐 생명력 백분율을 바꿉니다 아니 이게 변진술이랑 뭔 상관이야 하긴 변진술이 더 가깝긴 하네 와아 이거 좋다 아 책 많았는데 어 이거 좋네 이거 나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진작에 좀 배워둘걸 버프 기술이네 이거랑 그 죽음 그거 쓰면은 데미지 팍팍팍 올라가겠다 안쓸거지만 안쓸거지만 나 그 능력 좀 서득하게 도와주세요 헐 헐 야 얘 저번에 그 슬라임 나오는데 묶여있던 애 아냐 내가 버리고 도망가네 죽어서게 나 내가 전쟁을 내가 내게 그 수술을 더 밀려야 할게 내가 그가 나의 영향을 더 밀려야 할게 내가 그가 내가 내가 제자가 될게 내가 죽었으니까 뭐야 변화를 느낍니다 육신에 갇힌 채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자연세계와의 연결이 사라졌음을 느낀다. 동물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네? 아이템 구데이 같은 것만 주세요. 잠깐만요. 나 잠깐만. 뭐가 생겼다는 거 아니야? 저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먹은 건지 뭐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 동물과 대화하는 것만 이런 건 지금 보니까? 한나 그 야 잠깐 뭐야? 잠깐만요. 한나 그 잠깐만 한나 그 한나 그 한나 그 한나 그 한나 그 한나 그 잠깐만 근원을 근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나는 근원을 받아서 세 칸이 된 건데 원래 세 칸이 최대치라는 뜻이네. 잠깐만 그럼 나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왜 장난하냐? 복수의 여인호에서 빼고 근원을 받을 수 그냥 근원이 네 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 칸이 맥스인 거 아니야? 잠깐만 찾아보자. 여기 써있네. 근원을 모으는 건 총 일곱 가지가 있는데 최대 세 칸은 세 칸이니까 두 개만 깨도 최대 근원이 모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더 모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는 저걸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 보상 저딴고 줄 거면 얘 죽여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now 도와주는 거 의미가 없는 거네 경험치만 모은 거네? 내 히어로 너는 너의 고맙한 고맙습니다 너는 엠파이어에게 돌아가옵니다 너는 너에게 돌아가옵니다 돈이라도 줘 쓰레기야 와 순간이동 처음 생겼다 와아 대단해 너무 허무해 허무해 리치한테 살점을 어떻게 주지? 아 나 변신한 다음에 리치한테 말 걸어볼까? 물은 뭐 상관이 없는 거 난 더 세지는 줄 알았지 씨 인간으로 변신! 인간의 형태 아 뭐야 나 귀찮은데 너 죽여야겠다 아 너무 귀찮고 아 이걸로 죽일까? 잘가요 아 이걸로 선박치면 안됐는데 자 잘가요 어이구 너 살아있네? 칸수가 부족하다 잡 아 피폭이 피폭이 칸수가 그렇게 많이 안먹는구나 하나면 되는구나 자 잘가 어디보자 아이고 아이고 뭐 됐어 만족해? 어디보자 아이고 얘는 시체도 못되지는 쓰레기들이었네 시체가 남아있긴 한데 아 이게 뭐니? 진흙 2는 정말 달달하긴 한데 그게 다구나 자 해골이랑 증폭화를 먹고 와 어디 여기도 마무리가 되어버린건가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너에게 근원 내놔 쪽 흑 아 나 근데 같은 제작사면은 발더스 3 좀 기대 안된다 나는 극한의 자유도를 추구해서 약간 네크롬에서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는데 NPC 막 소생시켜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그 로망이 있는데 그 로망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스카이림만 못하네 하 자 그럼 뭐 어떻게 아 이것도 보고하는거야? 이것도 하고 야영지가고 닭을 세어보아요 대변자를 찾아요 저절로 가야되긴 하네 악스루드 여행을 떠나야되고 여긴 안되고 일로와봐 여기쯤에 됐었는데 저는 언데드 약간 소생하고 그런거를 좀 로망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사기다 여기 올라가는거 너무 사기다 얘는 내가 못 이길거 같은데 그냥 아예? 얘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무적이야 말하는거 보다 말하는거에 비해 아이템을 주네? 비싼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에이 어 말하는것보다 말하는거에 비해 아이템을 주네? 비싼걸로 가져가겠습니다 아 야 나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공간이 좀 많거든요 두군데 있는 당장 보이는 것만 게임 진짜 크게 만들었다 여기서 다음 맵으로 가면 다음 맵 몬스터 레벨이 내 레벨에 맞춰서 나오는 건가? 나 여기서 계속 진행하면은 16레벨 17레벨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면은 14레벨로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진짜 게임을 잘 만들긴 했네 지금 내 취향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밸러서 돼 있으면 와 와 미묘하게 킹받게 만들었어 이거 치명타면 쓴다 와 미묘한데 어디 보자 은신 독저왕 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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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전 생명력 대기저왕 안써 안쏙 안써 게임을 엄청나게 길게 만들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지금도 이 정도 퀄리티의 캐스트도 이렇게 많은데 섬이 막 몇 개씩이나 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불안하네요 어떻게 게임이 마무리 될지 좀 많이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자한을 먼저 할지 여기 여기 사람들 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어 갈등은 맞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고 길이 여기가 길이 없는 거구나 막혀있네 아 근데 그림자를 너무 애매하게 놨어 마치 내가 안 간 것처럼 여기 길이 이렇게 돼 있네 되게 찝찝하게 만들었다 그림자를 아이고 갖고 싶다 아 갖고 싶다 아가미 버섯 버섯까지 흘러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오 아멘 야 근데 나 이거 15레벨 찍어버리면 말라디가 12레벨이었는데 그때도 괴물같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말라디는 내 발끝에도 못 미치겠는데 여기도 검은풀이 식물이 있네 말라디 그냥 그냥 구데기겠는데 어차피 나 이거 면역이고 가보자 궁금하다 배도 있네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네 배사공이 있네 뭐야 아 고민된다 이러면은 여길 가지 말고 저기를 먼저 해야겠다 일단 일로 와봐 그게 맞는거 같네 여기가 왠지 겁나 세보이고 여기를 먼저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근데 미니맵을 너무 엉성하게 만들었어 여기서 끝나는건데 마치 안 끝나는거 같아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길은 여기는 막혀있었고 이쪽 라인 아니고 일로 갈라면은 잠깐만 여기는 완전 별개니까 일로 가던가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 다 막혀있는데 그냥 그냥 여기서 가서 여기까지 가는거 이렇게 이렇게 가는건가 아 일단 일단 센터를 가야겠다 그러면은 저기로 가야겠네 엘프 야영지도 가야되는데 엘프 야영지도 일단 걸어서 가자 와아 맵을 진짜 영혼까지 핥아먹는다 게임 이렇게 무한으로 즐기는 사람 얼마 없겠다 xt lol 78% 경험치 와 겁나 specjal했는데 하.. 타다보면은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 이거 왜 나 자극이 없다고래 자극을 줘 열심히 했는데 자극이 없는데 이거 뭔데 갖고있는거야 아 개치사 똥구멍같은 녀석들 왔다다 여기 엘프 만나러 왔는데 나 어딨냐? 아 이쪽이야? 엘프로 변신해서 가볼까? 같은 엘프니까 좀 봐주지 않나 그러면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려나? 일단 엘픈데? 미쩍에 본적이니까 한번 해보자 같은 엘프에요! 오! 굿대 오오 오오 됐다 어? 됐다. 아싸. 진짜 되네? 나 게임 되게 잘한다. 해냈잖아? 무슨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리아의 마음을 밀어 사리아의 마음을 남기고 사리아의 마음을 낼 수 있으려다. 사리아의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사랑과 토버를ыл고 그의 친구들이 쫓아 Cars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리아의 마음을 죽인다. 사리아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엘프의 의식을 저기요 저기 여러분 저기 저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저기요 내, 나 알려줄 거 있어 온 건데 아니요 아니요 너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 우리 집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집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집의 도움이 필요해 가지와 씨앗, 아 나 씨앗 받은 거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쁨의 요새에서 기쁨의 요새에서 아, 네 딸이야? 그녀의 눈은... 멜로운 눈... 나 모르는데 뒷거덩 일단 안쪽 해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그녀가 집으로 가져온다 그녀는 모든 것이다 그녀는 다하여 그녀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사이온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아이들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없지 그녀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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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간다 그럼? 내가 여기서 변신 풀면은 나 때리려나? 궁금하다 회장했으니까 불만 있니? 없지? 어, 그렇군 어, 그렇구만 사일날을 구출하는거네 내 캐스트는 기중품 찾는거? 아, 나 암탉 언제가냐 갔다올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좀 멀잖아 일단은 저기로 가봐 어, 캐스트 진짜 많이 있겠다, 나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왜그래? 다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와, 웹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역겨워 아, 팔라딘 건물소자 야! 스탑! 거꾸로 하고 있었어 아, 이거 먹은거네 내가 먹은거 같긴 했어 일로와 내가 구출하러 간다 나 근데 장비가 너무 안 바뀌어서 썸네일각이 안 나오는데 방패밖에 안 바뀌었는데 가빠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출발해 다 죽이면서 가면 되는거 아닌가? 나 이미 다른 맵으로의 진행이 풀려서 시간을 보고 너희를 살려서 노가리를 까면서 갈지 다 죽여버릴지 정하겠어 이거 자유도 진짜 높다, 게임 3시간 24분 했는데 죽이는 걸로 결정 3명 어디보자 어이구, 4명이구만 이거는 황천의 이동이 더 좋았을텐데 늦었으니까 찹! 자, 일단은 전사지? 아냐 이거는 피로 가자 일단 법사 제거하고 얘 제거하면 어차피 못 올라올텐데 한 번에 얘네도 불사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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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나는 얘부터 내 옆에 있는 재로 죽어라 촛! 힐할거야? 재생 야어어 재생이요? 어, 안통하지 그딴게 통할 체력이 아니지 에이 등거리가 셋이네? 와, 뭐... 어떻게... 어떻게... 간통해서 밉힌거야 어어 너무 튼튼하죠? 어, 올라왔어 얘를 굳이 안죽여도 되겠다 너무 불방에 넘쳐서 아 그래 죽이자 안죽일 이유가 없지 죽어! 회복한 놈인데 스쳤는데 왜이렇게 달아놔 뭐야 안닿네 이리오렴 잘가렴 너무 강하고 어디 아 이거는 음 거미랑 놀아 한가위 보이는데 전사도 올라오면 좋겠다 요새와 했어? 독한 새끼 거미랑 놀아 왔다 왔다 거미 피해서 왔다 올라와 올라와 아 대새끼 올라와 그만하고 와 겁나 한심해 못 올라오는 것 봐 솔직히 얘는 그냥 언제든 죽일 수 있어 얘부터 해치우자 예이 빙결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얘부터 가자 오한 어 빙결됐네? 오 데미지 미쳤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숨만 쉬어 와 너무 쎄다 너무 쎄다 왜 안 달지 뭐지? 뒤질러고 Kundin 지릿찌릿하고 어디 보자 여기 lies 시뻘건 놈이 있구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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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resp몰리 여기도 사람 사는 마을이야 지금은 다 고기만 살고 있지만 오 건강삼 염화술 미쳤다 내려가서 화미긴 하자 오오오오호 보통 장비가 아닌데 자 다 죽이면서 다니면 되나? 그 녀석도 찾아야 되고 할게 많네 일단 여긴 다 청소를 해야겠다 싹 설정리 들어가야겠다 이런거 뭐 끝에서부터 치는게 낫겠죠 와 어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까지 눈 돌리지마 어머 어우 얘 밸런스가 좋다 어야씨 비가 제일 낫겠네 아 1대1이면 의미없죠 아이 그럼 의미없지 아이 그런거 의미없지 아이 그런거 의미없지 아이 뭐하냐? 힘의 물약? 안그래도 힘 세보이게 생긴놈이 물약까지 먹어 더럽게 예 예헤이 열어버렸고 와 진짜 세다 냉기가 이렇게 셌단 말야? 저 우박은 1레벨인 주제에 엄청난다 저 우박은 1레벨인 주제에 엄청난다 내가 여기서 싸울거면은 여기다 빛뿌리고 나가가지고 적당히 빛뿌리고 나가가지고 싸우는게 나을거 같은데 쟤부터 노리자 일로와봐 여기까지 안올라올거면 평생 못볼거 아냐 나 헤어엉 함정좀봐 좋아 그렇지 아 죽이고 티면 되죠 아 죽을 수 있냐 근데? 아 잡았고 도망가면 되잖아 둘밖에 안되네 약하네 엄청 약하네 여기다 내릴까? 일로 오면은 손길 쓰면 되고 아니어도 뭐 그냥 순간이동에서 쓰면 되고 야 근데 어떻게 범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만 들어가 너무하네 아 너무 깜찍하게 오네 아 이거 싫은데 아 아 그냥 하자 이거 하면 꺼지나? 아 꺼지는구만 꺼지는구만 아 이거까지 하고싶은데 쪽 네 고객님 거미랑 노시구요 상성 생각하면은 거미 못일거 같은데? 어 체력이 높구나 꼬리 14레벨이다 이거지 와아 데미지 깜찍하고 언데드의 도움 아 나 저런 스킬 왜 안주냐고 나는 언데드 아저씨 굉장히 힘들어보여 고독한 미시카 아냐? 아 나 저기 가고싶은데 너무 나댓나봐 아 왜 그렇게 가 미친놈아 미친놈아 찹 잘가 와 겁나 강함 고대제국의 책 고대제국의 책 독살자의 안내소 독살자의 안내소 9개의 조합업을 얻었습니다 아 비싼 책이지만 까먹고 못팔거 같으니까 버리구요 그리고 허니후크 어엇 좋은거 있잖아 잠깐만 가면은 전투걸리는거 아냐? 아니네 어디 보자 저거 한놈이잖아 자아 이건 좀 너무하지? 이걸로 가자 빙결 해버렸고 아 너무 세다나 적수가 안된다 아 너무 나약하고 헤이이이이이 미친놈이네 얘도 마모된 열쇠 내부로ök아 achieving 파밍좀 해야되나? 아 너무 지금 너무 전투를 앞살하고있어서 파밍에 가성을 못 느끼는데 레벨밸런스가 뒤로괄수록 정말 애매해지는구만 뭐 불은 자유도 높은게임이 그렇겠다만 조금 아쉽구만 무거워? 어디 보자 어 나 그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레벨업도 했네 와 너무 강하고 레벨업 너무 쉽게 하는데? 레벨업도 했더니 43% 사령술 이제 때리면은 EPP의 110%만큼 회복 개야 같이 아야야야 아이템 좀 자 와 와 비싼거 살 필요도 없겠는데 스슬 이제 죽을 필요도 없겠어 너무 넘치잖아 이렇게까지 필요한거야? 손을 찍혀있을때 좀 배워둘걸 귀찮게 귀찮게 그냥 넘겨버렸네 내가 아 해골을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 지루가 될지도 모르고 아 새로운 스킬 좀 나오자 아 진짜 너무하네 불을 많이 와서 불을 보면 좀 편하다 불을 많이 와서 불을 보면 좀 편하다 안 나왔네 이번 것도 혹시 내 레벨에 맞는 반지나 허리띠 없냐? 통상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는데 건강 2 흥정 1 야 솔직히 이게 더 좋다 회피가 필요가 없다 이 스슬 보라색으로만 봐야겠는데 백병전 2의 사령술사 1이라고? 쓰레기고 쓰레기고 건강 2의 염화수릴 돼지수릴 필요 없고 아 애매하네 방패 어 지금 방패 너무 세다 야 허리띠 내놔 그럼 1200인데 똑같네 똑같네 120 누네 120 야 별로 안 누네? 어 이 정도 흡혈하는 맛 나겠다 준 피해보다 훨씬 많이 흡혈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가서 은원 은원 좀 제때 먹어 그렇지 줍줍 혹시 질지 모르니까 근원 한 아 이거 피라미드 하나 둬야되나 근처에다가? 전혀 질 것 같은 예감은 안 드는데 와 허수함이 보고 쫄았어 비명자인 줄 알았네 아휴 올라가 올라가 아 문을 뭐 또 잠궈놨어 이거 뭐 열 수 있을 거 아니야 톱밥으로 가득 찬 문 아 이거 참 귀찮습니다 적당히 열고 사세요 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 그래 인간성에 대한 논문 별거 없다 나가자 그냥 막 싸워도 다 이기겠는데 너무 센데 지금 달려가자 그냥 은신이 필요 없다 와 공공전주 어떻게 이겼냐 이 스펙으로 가져갈 것도 없네 화살장인 코빈데이 코빈데이 그치 아 그래 배 따로 오거라 아이고 고마워하고 그럼 나 그러면은 어떻게 원수 다 갚은건가? 아 아 아 이제 이해했어 잠깐만 계단 계단 일단 갔다가 여기로 가는건가 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재소란 뜻이 아니라 길이 있나 아닌거 같은데 뭐야 아아 아하 아하 나 사일라 죽일거 같은데 실수로 사일라 레벨업 좀 했냐? 전에 봤던 개가 사일라죠? 동료랑 같이 있던거 동굴 안에 있던 애 촉 아쎄이 올릴 수 있으면 와봐 넘어진다 얘네들 못 오지? 뭐해? 뭐해? 깨우질라는거야? 얼음 풀어서? 웃기지마 아 죽어 죽제도 모르고 어디서 이씨 죽어 안톤군 겁나 세고 어 어 재폭발 어 재폭발 와아 딜 묻혔다 진짜 죽어 흐흐흫 오차이로 잡았어 얘 때릴까봐 얘 때릴까봐 얘 때릴까봐 너무 무섭다 사일라 때릴까봐 어 예쁘게 딱 그거네 물 위로 때리는 애들이네 크리트 여기다가 피를 한 이유는 욕을 치기 위해서지 아아 아깝다 아슬아슬한데? 크리 뜨면은 어 그렇지 너무 깔끔하고 이거 안 쳐들어? 내가 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 간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크리 뜨면 죽는다 안 뜰거지? 그렇지 독한 새끼들 아아 넘겨주겠네 한 번 덤벼봐 미쳐서 자기한테 쏘네요 어디보자 이리 오세요 친구들 옆에서 죽어 아아 겸치 너무 달달하고 알 수 없는 살덩이 그림자 다 내놔 다 내놔 레이디 경원 와아 푸짐푸짐 어디 보자 검은 거울 기만의 발톱 좋은 거 좀 없냐? 아무튼 대장 집이 이렇게 허접해 빤쏘는 왜 자꾸 너놨어 납치와 암살 계획서 미친놈들 아니야 기쁨의 요새 안에 그 소녀가 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아아 근원이 텅빈 노예들로 변인된 소식을 들었다 여자를 깨끗이 죽이되 그녀에게 쓸만정보를 뽑아내야 된다 텅빈 노예가 침묵의 수도선 그런 거 얘기하나보네요 이름 없는 그림자 왕자 이름 없는 사람에서 나와 만날 것 뭐지? 그렇게 써놨어? 저런 비밀 문서를 신의 화신을 찾게 되면 이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암렉산더로 알려지기 전까지 진작부터 나를 없애려고 흠흠흠 방패를 푸셔 자 구해주러 왔네 레벨이 나랑 똑같구만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요 아이고 괜찮냐? 뭐 어쩌라고 설마 따라오겠다고 찐따붓겠다고? 꺼지세요 아 나 바쁜 사람입니다 알아서 가세요 다 죽이고 왔는데 집도 못 찾아가? 아 이렇게 저기 나아가 피라미도 어떤 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구나 뭐 소리가 들든가 아니지? 가자 너도 근원력이 넘치는구만 넌 뭐 할 수 있냐 대네 클릭이 안된다 어 대네 어 힐 줄 수 있고 개 쓸모없어 개 쓸모없어 개 쓸모없어 근원력 내놔 가자고 너 체력이 몇이니? 와 체력 미쳤네 나보다 높네 나보다 높은 양반이 지금 아픈 척하고 안 싸운 거야? 그렇게 쉽게 발리면 어떡하냐 내가 딸내미를 구해가는데 뭐 줄 거야? 원래 엘프들이 오래 사니까 그만큼 강력한 마법책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뭐야 왜 개술 개술이야 아 나 혼자 갈 건데 너 따로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처음에 나 거절당해가지고 살해당할 뻔했는데 어 처음에 나 거절당해가지고 살해당할 뻔했는데 얘는 약간 미친놈들이다 엘프가 약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미신 믿는 원시인들 같아 미신 믿는 원시인들 같아 그쪽에 선조목 비슷한 거 있긴 했는데 나 11레벨짜리 애들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숨을 쉬고 들이마셔라 내 피가 차가워지니 따스해진다 원시한 기술책 원시한 기술책 적들의 창 이 창을 가져가세요 옹 쓸모없죠? 어 지능 3 쓸모없죠? 치명사가 너무 좋아 비싼 걸로 가져가겠네 아이고 어떻게 어허어 자네가 마법 스승이었구만 딱 대지게 아 뭐야 쓰레기잖아 왜 식별이 안 돼? 병신 어허어 개못해 식별해주는 척만 했어 개쓰레기 너희한테 볼일 없음 이제 말아 살아 잘 지내고 진짜 오래 오래 살기만 하지 별로 능력이 없는 애들이었어 지능 2의 백병전이요? 이거 해야지 그럼 바꾸 낀 다음에 발자 흥정이 붙어있네 어 천사백 예전에 마방 천짜리 벌레보고 놀랐던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구나 얘 의림도 없지 기능과 백병전이 올라버렸고 너무 강하고 데미지 몇인지 좀 봐야겠다 방패 선지기 500 감염 570 소나기 900 소나기 900 출동 어디 보자 이거 했잖아 왜 안 되죠 아 여기서 이제 상자 하나 구하면 되는구나 여긴 이거 열어주시고 그치 열어야지 여기는 뭐 막힌 대고 아래로 가면 되네 함정으로 얘네를 잡았구나 그랬구만 아 이딴거 밖에 없냐 어어 버섯 버섯 아 돈 너무 썩어 나는데 95,000원이야 아 무게가 이제 슬슬 후달린다 힘이 좀 필요한가 힘을 찍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갈 길이 막힌 상인 열어 마지막이다 어어 야 뭐야 잠깐만 뭔데 오 뭔데 아 이건 꺼지고 방패가 방패가 좀 땡기는데 종료됐고 여기 레벨 몇이지? 한 14,15였지 그러면은 확실하게 왜 왜 훔쳤죠? 아 놀랐잖아 왜 그래 주머니 여기가 더 약한 데가 많네 순서가 많네 형님들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가 보네 난 좀 더 약간 오염된 줄 알았는데 거기는 그 죽음의 안개가 있는 곳인가 보구만 그 전부 그 그 그 그 데려와야 돼 붉은왕자? 붉은왕자 배에 있지 않나? 자키 뭐야 개 뜬금 없이 당당하게 서있네 와아 와아 얜 짐승 대화 없으면 못 말하나보다 옛날 저런 거 있었는데 쟤보다 훨씬 작았던 거 같은데 겁나 멋있다 자 뭐 얘네들이랑 대화 끝났고 뭐야 왜 끝이야? 어 위가 길이 있네 여기서 가면 되겠다 불사조각으로 가면 되겠다 갈 테니까 너희들은 뭐 여기서 사시게 모르는 일이네 여기는 진짜 왜 있는 거지 길이? 겁나 없어 보이게 만들었는데 여기 DLC 예정지인가? 아닌가? 아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건물 있어 건물 있어 어 뭐야 저거 뭐야 아무것도 없다고 한 말 취소 겁나 잘 만들었고 게임 아무것도 없는 건 내 머릿속이었어 맵의 좀 전체적인 크기를 읽어보고 그렇게 깊... 그렇게 크진 않다 여기까지는 내가 와봤으니까 순간이동으로 그냥 건물이고 뭐가 다 박살나있네 뭐 당연히 적일 거 아니야 뭐 볼 것도 없지 죽은 마지스터래 여기서 쏠 수 있다 공어들이 있는 곳 한꺼번에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써볼까? 얘네한테 이것도 되네 그러면은 일단은 아 일단은 이거 먼저 해야겠구나 그래야 맞겠네 와우우 어 이거 먼저냐? 아니지 나지? 얜 안 맞았네? 냉기를 쓰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니까 어어 얼었다 얘네는 딱 봐도 죽었네 그냥 너무 센데 나? 이거 다음 턴도 내 턴이지만 아 그냥 다음 턴 잡지 뭐 풀렸고 아 너무 사근데 나? 황폐 먹어 찹! 아 뭐야? 너무 약하고 너무 강력하구나 저기 결국엔 뭐였던거야 코카트리스 같은건가? 모르겠구요 멸망의 전도자래 지가 멸망해버렸구요 얘네 되게 허접하다 아 저거 하나를 못 이겨서 이 날린거야? 나 원턴이었는데? 아참 한심하고 너무 한심하고 올라가고 저게 막 많이 있는건가 일로 가면은? 이게 공식 로트긴 한가보다 저쪽으로 순간이동해서 올 수 있긴 하지만 혹시 올 필요는 없으니까 얘네가 영혼이 저런 생.. 저렇게 생겨서 무슨 이상한 가면 들고 다니는거 같애 그물버섯 그물버섯 고품질 증폭화 그물코버섯 저거는 마녀의 약에도 쓰이죠? 여긴 갈 필요 굳이 없을거 같은데? 아씨 상자가 넣어 상자를 넣어놨네 갈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아아 미친놈들 진짜 왜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긴 못가? 아 백원땜에 백원땜에 날라왔어 자존심 상해 아아 자존심 상함 어? 근데 얘 뭐냐? 자 올라와봐 여기는 뭐하는 덴가? 알미라 알미라 알미라? 이리와 알미라 어어 봐 초록..초록색? 어? 왜 저장돼? 무섭게 어? 왜 저장돼? 무섭게 치료광고 어? 얘 칸나 아니냐?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어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어 와아 아아 상인 진짜 많다 아아 내 방패를 뛰어넘는 방패는 없구만 식별 3이네 뭔가 스킬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네요 아 스킬이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쓸 게 이렇게 없는 거야? 내가 다섯 개 쓰고 있는 거야? 아 둘은 사랑에 빠졌어 아 둘은 사랑에 빠졌어 아 아 공허전자 가운데 나타나버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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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괴물 해치웠는데 서큐버스겠지 여기에서 미인들은 다 이 미친 악세사리를 하고 다녀? 아까 그 저번에 기쁨의 요새 쪽에서 용 꼬신 여자도 그렇고 Gu금전자에 올랐으면 우리의 극복은 성령의皇 dette 거부겔사단은 신앙 이라는 강력한 존재 에 충성Mark surveys 루시vedel은 바로 죽기 해고 서양파괴자라는 도우가 있어 발굴 뒤 석파를 받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냐? 아사 결음시받았다 아싸 아이템 얻었다 아싸 아이템 얻었다 와 지능이 와 이건 이건 너무 좋다 갔어? 여긴 아이템 다 내건가 그럼? 내가 유물이랑 바꿔버렸는데 뭐 유물 얻다 쓴지도 모르고 그냥 주지 뭐 귀찮다 어차피 뭐 적소로 갔겠지 몰라 몰라 1레벨 차이인데 좀 스펙 차이가 나네 정신지배기술 부여 필요없고 아 이거 14레벨건데 방울이 왜 이렇게 나죠 하아 뭐 이정돈가 하아 뭐 이정돈가 대충 경험치를 많이 먹었으니까 만족하겠어 셀리 충격에 빠진 양 재밌구만 아 여기 길이 있는데 왜 일로 온거지 미친놈인가 아 실수로 양 때린 줄 알고 놀랐네 짜자자잔 완전히 공허어의 존재가 아니라 무슨 자연재해 타이탄이 왔다 갔나봐 완전 그냥 건물이고 나버려 땅까지 다 갈라졌네 양털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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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삼 셀리는 뭔데 괜찮지 와 다 본건가 이제 진짜로? 찐으로? 와 진짜 다 봤..다 본거면 좋겠다 귀찮아 아….진짜… 이씨 자꾸 뭐가 나와 너무 열받어 저길 어떻게 가 어 갈 수 있네? 대박 야 여기 뭐 이런 공을 종종 이렇게 쎄는데 얘네랑 싸운다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다 완전 진영이 바뀌어버렸잖아 이상한 정신 세게 가있는 느낌이잖아 너무 참혹하게 부서져서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네 어? 이동 포인트다 아싸 어? 어? 아니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어? 충격에 빠진 소 충격에 빠진 소 양동이가 있으면 우유를 짜주겠다 아니 너무하네 진짜 이 맵 저기 또 가야 되잖아 최대한 가까이 가봐 어어씨 다 가져 뭐야 상자 캐러 왔는데 뭔 짓이야 네 명이라고? 어? 어 이 집 내가 아는 집이 아니네? 내가 아는 집은 어느 집이야 그럼? 이 집 뭐야? 아아 이 집을 내가 멀리서 본 집이구나 이 집을 내가 들어갔지 이 집 이 집을 아 여기를 아예 안 본거네 아 진짜 미친 듯이 없네 계속해서 끝이 없네 어디 아 근데 이거 두 턴 그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올라가 봐 하아 독한 쉐끼들 이거다 먹어 얘네는 사냥으로 잡아야겠는데 그냥? 근데 한 명이 사라질 것 같던데 자연 봐라? 투명한 거겠지? 아 나 근원을 안 뽑아왔구나 에이 여기 몇이냐? 십사 어디 보자 근원이 없으면 여기서 뽑아야지 뭐 아 시체밖에 못 뽑아? 아 이거 좀 약겨운데 자아 이리로 오세요 여기쯤 해도 닿지 않을까? 자 여기서 지폭해주고 야아 어딨어 안 보이면 강제로 턴이 네 턴이 다 스킵 되나 보다 와 딥 좀 꽂는데? 한 달까지 하는데? 얘는 마법이 약하군요 마침 마법이 다 차 있는데 네 아이고 잘가 깔끔하게 여기서 다 잡을 수 있게 됐네 여기는 뭐 없고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자아 의도치 않게 막 파밍하고 있네 여긴 뭐 없겠지? 아씨 뭐 책 있는데? 아아 이러면 나 봐야돼 잠 못자 아아 대체 무슨 꿀잼 도서를 숨겨놓은 거야 길가 술래 저거 기본책이잖아 이 아아 아아 페밍하는데 되게 값어치가 없다 그냥 아이템이 있으니까 먹는 수준이야 아무런 아무런 감흥이 없어 아 물리기 물리 아이템은 다 필요 없잖아 왜 무게 순으로 정렬 못하나? 너 왜 갑자기 나이 되는 태도가 백이 됐어? 내가 뭐 잘못 눌렀나? 내가 뭐 잘못 눌렀나? 28% 할인해 주겠대 그래? 아니 할인해 주겠다는데 뭐 사용할 건 없으니까 내 타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걸 봐도 가뭄이 없다 원시안 그냥 팔자 귀찮다 재료가 되든 말든 다 할 바 아냐 귀찮아 재료가 되면은 캐스트를 안 깨면 그만 너무 재료가 많아 쓰지 않는 거 다 팔아 아아 아아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돈이 없었네 애가 아 이런다 야 귀찮아 죽겠네 이씨 그냥 나가 아아 아아 그래서 가자 무게 어때 어휴 무게 항상 부족해 이씨 올라가 조리대가 있네 농부는 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물버섯 있고 와 이 비싼 버섯으로 진짜 버섯 콕 끓여먹으면 진짜 송이버섯 그거네 아 됐어 넘어가 다 뒤졌다 진짜 다 뒤졌다 이제 없다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뒤졌다 진짜 이거 못 가면 될 거야 아마도 제발 아 웃기지마 이런 거 만들지마 아이씨 못 가면 되잖아 아아 진짜 왜 이래 왜 어 뒤져 뒤져도 끝이 없어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여기는 진짜 완벽하게 길이고 나와봐 가라고 만든 것 봐 아아 너무 킹받아 빨리 와 어 뭐야 왜 내려와 야 봤으면 내려오지 말아야지 물리 물리에 약하네 물리로 가자고 아이씨 멍청하게 했다 여기다 하고 이거 그냥 손으로 싹 긁으면 끝나는데 아아 던져 몰라 죽여 권소토템 아아 아나 회복의 장로 언데드가 회복 없어서 언데드 공격하는 거 실화냐? 뭐야 그게 언데드 사제야? 어? 뿜 뿜 지금 야 치명탄데 190 들어갔다고? 아 얘 안되나보다 하아 얘 물리네 지짝노 진짜 뭐하는 짓이야 야 뱅가리 안 해? 분명 언데드 사서 피가 안나올텐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방패 던지기 두 턴이야 심지어 얘가 저지대야? 저지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넘겨 아 지랄한다 진짜 지랄한다 지랄을 해 아주 그냥 어? 지랄 놓어 이 새끼야 또 이 새끼야 어디서 상도독이가 없어요 부활의 두루마리가 부들부들 두루마리로 보였다 경치 겁나 많이 먹었고 38% 이제 집에 가도 돼 가부검이야 가부검이 겁나 약하네 저게 한 두배 쎄져도 약할 것 같은데 소원술 구덱이네 장로의 마법봉 능지 3? 건강이 대지술 필요없죠 지명타지 지명타를 안 찍는 법사였으면 진짜 좋았겠다 지명타 안 찍는 법사면은 탱크겠구나 그거는 법사가 아니라 건강을 찍겠으니까 우리가 아니 열라고 무슨 그걸 때리고 자빠졌어 저 어.. 어이가 없네 진짜 자자 이제 다 뒤져 봤나? 허허 아직 아래가 있구만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거기로 가니? 제발 삐트 선져주세요 에이씨 아니 그걸 왜 같은 장소에 놓어 개뻘짓 진짜 자 이걸로 완벽하다 자 더이상 안간곳은 없다 이제 저 다음에 켰는데 여기를 갔다가 끗물에 다른 맵으로 이동하면은 나 진짜 지겨워서 죽을텐데 이걸 타고 갈지 이걸로 갈지인데 어느쪽이든 상관없네 그래서 다 깬거 아니야 이제 없잖아 닭장 가기 여기 아래꺼는 됐고 오 진짜 닭장 가기만 하면 된다 와 대박 왜 자꾸 일로와 언덕으로 가라고 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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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벌써 4시간 20분이나 했네요 동네 목만 싹 들이밀고 빼야겠어 빨리 가자 마흡중에 헤이스트 그런거 없는거야? 저기 왜 닭이 죽어있는거죠? 삐약이가 다 죽였니? 잠깐만 야 뭐야 뭔데? 병아리가 우릴 따라다니고 있다? 이거 보여줄라고 뭐 시킬라그래 한도 죽였냐? 한 피치구나 다 타는데 배에 있지 뭐야? 삐약삐약 하면서 따라오고 있어 삐약 드디어 다람쥐를 떼버렸더니 너가 삐약? 나 불사조알은 어떻게 되는거야? 애완동물이요? 불사조도 아니고 얘는 왜 갑자기 개뜬금없이 이렇게 되는거죠? 어떤식으로 할까 궁금하긴 했는데 나 얘 얘 부호 얘가 뭔짓을 할지 봐야되나? 아니면 죽음의 한개로 그냥 끌고가서 죽여버려야되나? 죽음의 한개로 가야되나 이제? 내가 잘 봤어 잘 봤어 와 진짜 스킬 없어 그만 삐약대 매호기의 수류탄 고기랑 내장이나 좀 팔아야겠다 그만 삐약대 고기랑 내장이나 좀 팔아야겠다 가지불 이런거 들고나니까 무거워가지고 못 걷는거 아냐?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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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 와 그냥 태도를 100으로 만들어 놓는게 낫겠다 15% 차이 나네 아 이렇게 금액차이가 심하구나 내가 계속 장사할거면 그냥 금액가가지고 상인한테 돈을 해놓는게 낫네 돈을 해놓는게 낫네 여기 여진상이 이렇게 생겼어? 레지던트 입을 여배우 이름 여배우 같은 얼굴이다 나 계속 다 깼는데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거? 때리면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럴거면 때릴 필요가 없지 그냥 가면 되지 자 나는 가겠네 따라서 잘 오는구만 이 가고있는데 갑자기 아 아 아 진짜 알차게 했다 게임 너무 알차게 했다 진짜 데려가볼까? 너도 너도 죽냐 근데? 너 공허라며 공허의 삐약이라며 안죽겠지 그럼? 안 따라오는데? 공허의 삐약이 어디 와봐 공허의 삐약이 일어서 안죽네? 죽은 토끼 토끼발레나 자아 이제 가자고 이제 가자고 돈이 너무 많아 고맙습니다 삼만 경험치 쩜쩜쩜 허어 가겠네 삼만 경험치 고맙네 아이고 쫄깃한 쫄깃한 동네구만 비명을 지는게 뭐야 나무가 비명을 질러 그래 삐약아 나 무서울까봐 계속 삐약대는거야?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와 다행이다 나 불에서 얼음으로 바꿨는데 바로 뽕뽑겠네? 하긴 뭐 오늘 하루쟁이를 바꿔서 한 다섯시간 정도 했지 엘프해골 엘골 이게 뭐하는 엘프해골이길래 집구석이 이렇게 많은거야? 잠깐 치솟 잠깐 치솟 어쭈 어쭈? 어쭈? 잠깐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어 내 계.. 내 계산을 깨고 너무 많은데? 내가 혼자 전부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어떠.. 어떻게 해야되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이거면 죽지 않냐? 어 됐다 딱이다 아 내 바로 옆에도 있었어? 원 얘네가 마법.. 어어 하나 넘어졌고 안 넘어지냐? 어어 빙결 좋아 이거 한 톤 그냥 먹었죠? 아 그건 뭐야 그 깜찍한 데미지는 멀리 가지마 아.. 셋 다 맞는거야? 아니네 둘 잡았고 얜 얼었으니까 뭐 됐고 얘네 보내면 되겠네 일단 어차피 얘 때리면 얘도 맞을거 아냐 그렇지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 알.. 일단 넘.. 겨.. 방패 올리고 넘겨 이게 낫겠다 이겼네 이미 근데 셋인데 나는 하나가 안보인다 숨어있나? 아 내 뒤에 있지 아 미쳤나봐 진짜 죽음의 갈망이면은 체력 단만큼 데미지 아 저거 위험하네요 예쁘게 서있겠다 그렇게? 그렇게 예쁘게 서있겠다고? 허어어.. 되냐? 잘 적셔봐 예쁘게 뒤에 까지 저거.. 뒤에 까지 맞았네? 좋아 잘가 넌 왜 안죽어? 아 죽음 저항을 해놨구나 아 갈망 밖에 못봐서 콤보로 했네 나는.. 둘 다 쓸 수 있네? 잘가세요 뿅 아 데미지 겁나 올랐을텐데 아무것도 못함 아 다리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함 수준 나도 갈망 써놓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원큐 날지 모르니까 이러면 안전하죠? 다음 풀렸네? 풀렸네 잘가 삐약이 어디갔냐? 밖에 있네? 어디 보자 아 너무 강해졌다 전략이 필요가 없어 전략전술이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스킬 다 갖다 박으면 돼 이제 아아 개노잼 됐죠? 난이도 밸런스가 약간 밸런스보다 좀 못하네 아니 법사 그냥 센건가 하긴 밸런스도 법사로 하면은 너무 세지 갈까나? 우리 삐약이는 왜 자꾸 삐약 되나? 생각보다 별거 없다 여기 이 동네는 레벨 몇이었지 얘네? 15레벨? 별거 없진 않구나 세구나 나랑 동렙이네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렸어 이 동렙이네 이 동렙이네 해안가로 나가도록 손짓합니다 나는 손짓이 보이지 않아 이러고 보는 나 인도할 거 같으면은 제대로 보이게라도 만들던가 말라디가 여기 있다고? 왜? 배에 있는 애 아냐? 아 여기서 나 뱃머리한테 얘기해서 나 부르라 그랬지? 어 예 됐고 내부 구경이나 하자 어얗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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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완전히 개처받을 만들어놨네, 저 결사단들이 뭐하는지 궁금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겠어 한 바퀴 쫙 돌려야지 제맛이지 이 맵은 약간 관상용인데 하긴 이런 맵이 이것저것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눈 아파서 못하지 내가, 게임은 은계, 잡아보아서 은계가 이렇게 써? 고대대장관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기록보관서, 아 여기가 기록보관서네 이렇게 개, 개박사를 내놨어 기록보관서를? 저런 어디로 가야오 이 사파나로 모든걸 다 찾고 있네 진짜 와아 아 노래 왜이래 무섭게 종이 종이, 종이에 환장한 자 어둠의 존재가 잠식해 온다 이거 읽는 사람은 알아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해서 나는 해치려고 한 게 아니야 악마에게 감염된 영혼들이 어디에 있던간 치료하기 위해서야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화되지 않았어 엘레네사는 이런 그릇들 중 하나였어 흑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하기도 어렵다 이거 하이 한때 이곳이 희망과 치유의 사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나도 나쁜 의도를 갖고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어? 근데 말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나쁘는, 나쁘게 됐나보죠? 와 맹공격 쉴바 잠깐만 아 진짜 할 때마다 이거 계속 눌러줘야 되네 한번 해, 배워봐 나 건너편으로 가야 될 거 아냐 아 버튼 같은 게 없고 특이한 칼날 상자다 헤엑 테네브리움 나 기억났어 갑자기 여태까지 까먹고 있다가 와 예전에 저거 저 던전이 테네브리움 으로 무슨 만든 괴물이 엄청 세가지고 아 뭐가 저렇게 세는 거 징징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걔가 배로 가면은 고쳐준다 그랬었지 아 근데 어떻게 영혼이 없어 담당자를 먹는 건 너무 미안하고 나가자 아 근데 너 지 열쇠 없냐? 굳이 뭐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뭐 들었을지 궁금하지도 않고 상자를 봐도 궁금한 게 없어 너무 동전 같은 거 주니까 동전이랑 뭐 이 쓰레기 같은 아이템 주니까 저건 뭐 테네브리움 장비 옛날 장비 있었던 거 테네브리움 뭐 나는 뭐 사실 장비가 없어도 지금 세니까 히 자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개박살나 있는 거 뭐죠? 오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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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날만 했네 자아 비를 일단 내리고 아 비 내리는 거 너무 좋다 촉촉하죠? 어 뭐 들어가는 데가 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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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 나 잘못 누른 거 같은데? 음 진정해 진정해 아직 촉촉해 아직 촉촉해 아아 아직 촉촉해 나아 잠깐만 아이고 애매하네 요렇게 요렇게 예쁘다 아주 아이고 이쁘다 야 근데 이쁘기만 하고 실용성이 없다 야 얘네 둘 맞춰 아우 좋아 딱 봐도 얘가 마법이고 얘가 물리 같죠? 물리를 제압하죠 어차피 얘는 마방도 낮이니까 어 빙결 너도 시폭스냐? 둘이 그렇지 멈춰 오지마 그래 잘했어 자 선물입니다 아이고 선물입니다 아이고 안 맞게 일부러 가운데 예쁘게 땄지 그렇지 깔끔하고 지침 문서 그만 삐약대 킹 받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설 아이템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설의 레전드들이야 모든 사람의 아이템이 전부 전설이야 내가 지금 파밍하고 있는 걸로 잡았을 것 같은데 저런데서 왜 있는 거죠? 여긴 은괴 은괴 아 좋다.. 가자 쪽문 어우 나 요즘 진짜 게임 많이 한다 에너지가 없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제 아 아 지하로 가서 먼저 타킨이랑 대화를 좀 해볼까 여기 너무 깊은데 안 깊구나 뭐야 여기 뭐하는 데야 이런 데는 이거 하면 되지 아 맞다 밖에서도 그거 좀 해볼걸 이것 좀 아무것도 없네 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버튼이 있는거 같거든요 오늘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니 됐어 난 됐어 여기는 나중에 찾아서 오던가 항아리가 많구만 비싸보이게 비싼 것만 건드러간다 나 뭐할라 그랬지 뭔가 할라그러고 했는데 계속 까먹네 여기서 게임 많이 하면 안됩니다 적당히 해야지 뭐든지 어어 순간이동하는거 있네 맞아맞아 나 복수의 여인호 갈라 그랬지 복수의 여인호 여깄다 첫번째 장르가 첫번째 장르가 그 장르가 그 장르의 여인호 저의 여인호 그 장르의 여인호 그 장르의 여인호 사랑해 이제 죄송하지만 타크윙이 타크윙이 아니 왜 니가 가지세요 나한테 줘야지 미친놈아 아 아 너 오야? 어? 오옹 오옹 아 얘는 좀 해놀걸 그랬나? 그거를? 친목을? 아 이제 나중에 해 지금에서 뭐해 아니 근데 돈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일찍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구 아아... 돈 다 쓰고 게임이 끝날 수 있을까? 8만원 있는데? 전... 전 1시간에 막 만원씩 늘고 있는 기분인데? 착하게겠지? 아이템에 진짜 재료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고 있네 또... 아... 여기서 말라디 가는 게 제일 낫겠다 말라디랑 대화해서 뭐... 하라는 거 같은데... 여기 동네가 왜 이러냐? 이게 NPC들이 나랑은 또 적대가 아닌 애들이네 중립이네 어떻게 여기 살아있는 거니? 오늘 옷을 왜 그따위로 입고 있니? 못 찾니? 삐쩍 마른 것 봐 수고 SOLE 넌 누구니? 대변자라는 게스트가 활성화 됐습니다 아 얘 죽여달라는 뜻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좀 대화 좀 하고 말라디랑 말라디랑 아직도 12레벨인 것 봐 소원 마법의 대가 일단은 소원부터 들어주고 자하니 아 다리구나 이거 건너오는 거구나 원래는 됐고 야 어쭈? 깜찍하게 셋이서 같이 죽겠다고? 어이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촉촉하게 만들어줘야겠구만 그건 초오옹 왜 신부 손수건은 가져가자 증표가 될지도 모르니까 자 이거는 뭐여? 옛날에 이걸 본 적이 있다. 노래를 불러봅니다. 자꾸 나한테 뭔가 시킬라 그래. 뭐야. 뭔데 여기 어딘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 할 수가도 안 되는데? 됐다. 축복받은 곳이 아니야. 축복받은 곳이 아니면 나가. 왜 자꾸 들어가 진행하려는 거야. 안 고쳐도 되지 않니? 고쳐야 되니? 아 저거 어떻게 고쳐? 나중에 고치는 걸로. 약간 중심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단계에서 아무리가 되는지 이 맵이? 말라딘 제쳐두고 여기 한번 가보고 센터 그리고 정하자. 진행 어떻게 할지. 말라디가 캐스트 죽어서 얘들이랑 싸우라고? 난 누구도 아니면 너희랑 싸울 생각이 없다. 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바깥 가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한한테 가보자. 자한이도 회포를 풀어야지 얘도. 원압만 악만 받쳐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여긴 딱 15레벨까지구나. 아 얘가 이걸 잡아온 거네. 야. 잠깐만요. 너 나한테 잡아오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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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아 정지 나갔나보다. 걔가 아니구나. 괜히 죽였네. 됐어. 죽을 운명이었나 보지 뭐. 내 눈에 띈 것 때문에 죽은 거야 몰라. 말라디까지 딱 말 걸어보고. 다음에 세세하게 클리어 한 다음에. 다음 맵으로 이동해서 구경하는 걸로. 이 정도까지면 딱 깔끔할 것 같은데? 1탄에서 물마법 써낸 것 같습니다. 자한이. 왜 하나같이 악당처럼 생겼냐 얘네들. 되게 센가봐. 다 죽여놨어. 말라디보다 센 것 같은데. 나. 하하하. 하하하. 아 얘가 대변자야? 하하하. 너는 멀피존스와 카어스의 성적이 있는 것 같고. 어허. 내가 놀라운 게 너무 오래 걸렸을 때 여기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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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왜 지랄이야 나는 간단한 교환을 하고 싶어 잠깐만 나 마라디랑 대화할 거거든 마라디랑 대화할 거야 마라디랑 뭐하는 거야 마라디랑 일로 왔어 얘네랑 싸우게 될 것 같은데 마라디랑 한번 대화해보자 아이고 상자가 있네 15레벨 아이고 마라디랑 대화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왜 내가 싸우면 너가 도와주긴 할 거냐 날 무시합니다 어차피 다 죽일 건데 다음 시간에 할지 오늘 할지 어디 유튜브에 시간 감각을 보고 자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로드 될지 모르겠다 오늘 업로드 하고 잘 수 있을까 어제도 못하고 자가지고 아침에서 개고생했는데 아직 4시 50분인데 사실 방종 시간인데 이렇게 아쉽지?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일단은 죽어야겠다 너는 어디 보자 어이구 골고루 있네 능력이 자 개들을 생각해서 비를 깔아야겠지 뭐지? 아니야 이거는 피다 가지 마세요 어 겁나 많네 저 마라디 도와줄 생각 없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투명한 놈 있는 거 아냐 여기서 투명한 놈 있는 거 아냐 어이가 없네 이에 때리면 나오겠지 뭐 아 이럴 거면은 그냥 마법으로 가자 아 뭔가 재미없게 싸우네 투명화를 걸어 자 자 여기서 투명해지셨고 얘네 와서 딱 때릴만한 거린데 진짜 많긴 하다 저기까지 다 있어 그럼 어떻게 얘부터 보는 게 낫겠지? 나는 마방 높으니까 근결 빙결 빙결 빨라디 너 안 도와줄 거지? 해놓고 안 도와주겠다는 뉘앙스네 딱 봐도 빙결하겠지 얘도 아 자 다음 와 여기까지 다? 그리고 연구? 그리고 연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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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죽었다? 뭔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어이구 전사네 자 이거 나는 도망가는 게 낫네 그냥 일단 일로 와봐 와 이런 놈이 다 있냐 나중에 배에서 보자고? 개새끼 아 아 어어어 이래도 피네? 하면 좋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소환하고 넘기자 넘겨 야 6칸 남겨놔 와 행동량 맞네 그걸 한 바퀴 돌아와? 투명화 소원 마법의 대가는 과연 어떻게 싸울까 아무리 봐도 암살자인데 그냥 아 웃기지 말고 아 지랄로 아 진짜 아니지 그거는 와 좀 치는데 예언자 다음이 나네 야 이거 대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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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아 어어 위험하거든? 너는 저기 꺼지세요 얘랑 놀아 걔는 뭐 너가 잡아줄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안 돼? 아 그냥 얘 때려 죽게 하겠어? 와 아프겠는데 아 어떻게 하지 좀 예쁘게 데미지가 들어갈라나 자 다시 넘겨 와아 딜 쎄다 와아 쎄다 저기요 광기 아아 이래서 광기구나 도약 걔들 스펙 움직임 다이너믹한 것 봐 은밀한 발걸음 오겠다는 거죠? 너무 튼튼해가지고 별 통하지가 않는다 얘네가 안 내리면 못 때릴텐데? 너무 멀어서 와아 여기까지와? 다음에 냉기기술 두개 풀리고 아 나 너무 튼튼하다 진짜 안단다 대변자가 사라졌어 대변자가 사라졌어 자 아 이거 닫는거야 저기까지? 그냥 해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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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흠 자아 10폭이나 한번? 10폭을 할만한 녀석이 있나? 근데 내가 뭐야 근원을 썼었나? 기억이 안나네 와 나 왜이렇게 방어력 많이 차? 물량어 400차? 270 이거 이삭 써져있다 회복 270 물리방어 400 마법 방어 뭐 저렇게 쏘놨냐? 아 좋고 근데 뭐 죽은거 같다 적셔 촉촉하게 만들어줘 촉촉하면 딜이 더 들어가지 어디 보자 어떻게 해도 이기니까 뭐 뭐 할 생각이 별로 안드네 아 둘 다 얼었어 아 넘겨 내려와라 슬슬 좀 그렇지 뭐야 아 둘 다 얼었어 아 아 보호막도 안 깨져? 자아 아 아 10폭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애매하네 안 닿잖아 이거라도 하자 그냥 아 딜 미쳤다 피가 없으니까 그냥 아 때려박자 아 어 안죽었어? 60정도는 까주지 않을까? 아 1도 안달고 염고 아 보호막이 있을걸 그냥 어디가 자 우리 법사는 어이구 불리의 아가씨네 어이구 오랜만에 본다 화염 채찍 벌레 난동 짜자자자자잔 고지되냐? 아 실명이야? 방패 울려 방패 울려 아 뭐 할게 없네 피 내려 어어 출혈 어어 붙잡혀서 이동이 안된다 아아 붙잡혀서 이동이 안된다 아아 붙잡혀서 이동이 안된다 아하 아하 얘를 일로 폭발은 없지만 기분이라도 잘가 야 경험치 끝내주게 주네 나중에 배에서 보자면서 배로 도망가버렸어 우리 우리 말리아 믿을 수 있는 놈인가 저거 느낌이 쎄한데 말이야 와어어 겁나 세네 요정의 가루다 요정의 가루가 뭐냐고 했었는데 여기서 주네요 뭔진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와 아이템 겁나 많이 나왔어 되게 세보였는데 별거 없다 아 삐약이 아직도 살아있니? 어어 삐약이 죽었어 저런 저런 근원 해구 나왔고 아흐 당신의 낙을 세어보아요 유감 손저목을 깨우자 지안에게 돌아가자 다했네 진짜 이건 없는거고 아아 이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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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긴거 이따 보고 지안한테 가자 저거는 좀 구글의 힘을 받아야될거 같애 다음에 키자마자 저 퍼즐 나오면은 끔찍하니까 공부를 해와야겠어 흐흫 여기 NPC로 다 경험치로 바꿀거기 때문에 아아 아아 15레벨 어우 진짜 순식간에 쏙쏙 쎄진다 뭐하니 나 안오고 아 존나 열받네 야 안오고 뭐해 가 토끼다 지안아 형이 해냈다 형이 해냈다 지안이가 진짜 마지막에 발견했었는데 원때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도성암 같은데서 잊지 않았었나? 지팡이 하나 들고 이번엔 두개네? 완두 두개 악마들에게 힘을 뽑아내야 된다고? 악마들에게 힘을 뽑아내야 된다고? 악마 울음소리 싫어하냐? 자 내면의 악마 섬 안에는 대악마 이름을 알아내야 돼 음 음 섬으로 돌아가서 대악마를 샤바샤바 내면의 악마 소환 지능을 공유하고 568의 마법방어를 제공하며 내면의 악마를 끌어냅니다 악마의 주먹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공포에 떨게 합니다가 되게 좋아보인다 뭐지 뭐지 못쓰지만 못쓰지만이 아니라 쓸 수 있네? 내가 잘 모르겠어 악마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소환.. 소환술이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냥 악마를 소환하는 기술인가? 이거 좀 치워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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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능이 올라가고 공포 면역이 되... 아, 공포 면역인 건 좋네 저번에 허수아비의 공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공포를 면역해주는 건 너무 좋네요 두 가지 기술을 배웠다는데 뭔 기술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사령계통이구나 물계통이 아니라 아, 비라서... 비라서 사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쇠가 두 가지 기술을 더 배웠다면서 그게 뭔데? 아아! 악마의 후견 내면에 있는 악마가 당신을 주시합니다 저기 근접할 때 물리 피해를 입히는 악마... 아... 아아... 아... 아, 이걸 쓰면은 쓸 수 있는 거네 내면 악마에 쓰면은 두 칸으로 마법방어를 600 까는 거면 진짜 세죠? 그 마법방어가 까이면은 공포가 된다 두 턴 동안 그럼 무력화되는 거죠 오오... 이건 진짜 좋다 근데 이거 광역이 아니라 단일인 것 같긴 한데 공포 면역이 저기 있는진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 보이네요 소환술이구나 음... 이거는 데미지를 몰라서 모르겠다 이걸로 이거 솔직히 잘 써먹고 있어서 흐흫... 의외로... 자, 그럼 뭐 다음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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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걸로 하고 오... 이따 끝났네 이거 히... 이맵은 끝났고 아직 섬이 있죠 또? 다음 섬으로 다음 섬으로 자... 장비 좀... 갈물이 해주시게 좋아 좋아 대지저항 5%에 백병전 사령술사 나쁘지 않네? 지금 특대형보다 좋네? 왜 레벨 차량 저기도 높은데 저기도 약한거야? 건강 2 대기저항 명중률 똑같네 에무라흐 에무 제치 2 물의 현장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방어력 생각하면 이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능이 있으니까 여기 갑시다 아 귀찮다 그냥 이것도 팔아 아... 내놔봐 아... 상자 안 바뀌었냐 너 근데? 아... 아... 너 말고 시댁어든 상... 생선을 팔아 이씨 아... 염화솔이 지금 제로가 되는건가 이러면? 제로가 되는건가 이러면? 왜? 염화솔 제로가 됐구나 아... 제로가 된게 맞네 근데 여기다가 염화솔을 넣어놨다고? 아... 시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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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지 시폭은 있어야지 아... 잘못 생각했네 아... 잘못 생각했네 아... 아... 그럼 시폭... 아... 시폭은 그거 아닌거 같은데 데미지 받는게 뭔가 저런 생겼네요 얘한테 팔아야지 그럼 아... 수폭! 와... 무슨 화살을 이렇게 많이 퍼졌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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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 저거 좀 배울까 슬슬 저거 좀 배울까 슬슬 저거 좀 배울까 슬슬 저거 뭐야 특이한게 있네 이게 세칸짜리 주문이라고 모든 저항을 절반 오 야 이거 모든 저항이 저거구나 아 모든 저항을 절반 저거 하나 때문에 개사기네 마방은 모르겠고 그냥 기분상 붙어있나 보다 초대형 물리물약 아이 팔자 어차피 죽겠지 뭐 아 돈이 너무 많은데 10만원 넘었는데 돈 무게 없지 돈때문에 무거운거 아니지 돈이 999가 됐네 그러면은 이제 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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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썸네일이 너무 너가 변한게 없다 야 아 너무 변한거 없는데 로브라도 좀 로브 좀 내나봐 비싼거 좀 아 알아서 내려놓을게 미안해 돈이 너무 많아 두건은 변했구나 내가 두건은 변했구나 내가 두건은 변했구나 내가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고 15레벨 15레벨 하하 개 쓸모없네 야 옷 파는 애 없냐 너도 안파냐 말라지 말라지 도망쳐온것 봐 야 너도 무슨 사령수사가 이런걸 파냐 아 진짜 지금 방패 엄청 센가봐 다른거랑 지금 방패랑 비교가 되는게 없네 방벽의 방패랑 아 너희도 왔냐 우리 배타고 아 얘 우리 배로 보낸 애였어 돈이 많아서요 그래도 아끼고 싶은게 사람이 아 너희 우리 배로 온거구나 어디로 갔나 했더니 마리트 들어가 어 이거 동료를 막 우리가 만들고 있었네 야 근데 뭐 배 안에 내려가야되나 뭐게 없냐 말라 저 새끼 또 가오잡고 있는것 봐 맞아 너 내가 침부로 보낸거 가져왔어? 비싼것 좀 가져와 그 드루안 애가 제일 비싸잖아요 드루다네 200원이잖아 이거 이게 제일 비싸지 않나 난 이것보다 비싼게 고대의 뭐 근원의 구 어 근원의 구가 제일 비싸겠네 이거 가져와 리치요 아 내부 npc가 없어 나에게 옷을 줘 아름다운 옷을 내놔 엘프들은 안팔거 같고 엘프들은 안팔거 같고 블랙핏은 없고 상점뿐인데 책 파는 녀석들이 있는데 옷 파는 녀석이 없는데 와 이걸 다 팔아본거야 너한테? 와 너는 이거는 내가 판매한거 밖에 없네 와 너무 쓰레기다 야 내가 돈 벌게 해줬으니까 빨리 내놔봐 좀 신빌더가 100인데 아이템 안준비해놔? 이런거 왜 이거 누가 산다고 이걸 왜 갖다 놓은거야 내가 나밖에 산 놈이 없는데 아 예전거를 입을 순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을 팔순 없는데 그리고 뭔가 디자인도 좀 별로야 아 로브 주세요 로브 이렇게 안줘요 내가 캐스트 몇개를 깨는데 오늘 아 내가 오늘 캐스트 진짜 몇개를 깨는데 로브를 이렇게 안줄 수가 있어? 너무하네 아이 상도덕이 없죠 내가 지나오는데 다 죽어가지고 로브를 줄만한 녀석이 없는데 농부 말고 상인 없음? 나 공 이해가 안되는데 얘는 내가 목숨을 구해줬는데 왜 친밀도가 25밖에 안되지? 참으로 믿을 수가 없고 와 진짜 다 죽었네 나 나가기 전에 NPC 다 죽여갈까 이 생각까지 했는데 살아있는 놈이 없네 엘프한테 가야되나? 엘프가 어딨었지? 여기 있었죠 여기서 가야되네 구룽지에서 아이씨 이쪽에 다 와 빨리 와 빨리 와 약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바꿔서 다음에 켰을 때 아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 이 느낌 썸네일만이 아니라 그런 기분도 있기 때문에 갈아입고 불러오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안 바뀔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어디였지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엘프에 옷을 줘 엘프놈들이 옷을 안줘 딸내미도 구해줬는데 이상한 지평이나 주고 미친놈들이야 진짜 양심머리가 없어요 양심머리가 없어요 양심머리가 없어요 양심머리가 없어요 흠 진짜 안줄거야? 진짜 안줄거야? 이곳에 이곳에 안녕 안녕 아 왜에e 아 Excellence 아 frågor 내가 네 딸내미 구해주었는데 친밀도가 25밖에 안되는건 무슨 경우냐? 이话은? 네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친밀도가 25밖에 안되는건 무슨 경우냐? 이게 Savior 역사의 능력을 видно 당신 GoPro exile 당신 여러분 particular 당신의 모든ilian 진짜 빨개 벗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뭇잎만 걸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지 진짜? 어어어어? 어어어? 아... 와 악마같은 새끼들 제치 이 염화술 하나 소환술 하나 이러면 안 돼 야 로브 좀 내놔 무슨 일반 로브를 팔어 내가 일반 로브 입을 짬이야? 내가 판 건가 저거 혹시? 너희도 뭐 파니? 아이씨 얘 죽여버릴까? 굉장히 킹맞네요 아 이거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건가 아이씨 야 너 설마 모자를 파는데 로브를 안 파는 건 아니지? 오 오 모자가 맞는 건데 내 레벨 된다 내가 로브도 팔아야지 여기 아 이거 하나 팔고 있었구나 이 캣 와 넌 친밀도가 높다 야 그래 이게 정상이지 잠깐만요 근데 기교가 10이구만 아 기교 올려서 기교 옷 입는 건 너무 날강도고 아아 실망이야 쓰레기 게임이야 룩달이 불가능한 게임이 있다니 21세의 게임이 아니야 에피 상점 에피야 에피야 가져봐 에피야 누가 에피니 어어어 어어어 개쓸모없어 내가 저기를 근데 어디로 간 거야? 난 여기어 어디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어떻게 갔는지 하늘에 썰어졌나? 이 집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나? 여길 내가 어떻게 왔었대? 아... 모자는 바뀌었는데 아 이거 너무 역겨운데요 로봇 색깔이라도 못 봤구나 기분을 위해서 검은항소 아 여기서 들어간거야? 이렇게 가까웠어? 파파스래쉬 무려 옷을 두배로 사주겠으면 제발 나아줘 열배로 팔아도 살 수 있어 진짜 저것도 어디서 어디서 나온거냐? 뭐야 저거는? 짜자자자 87원 쌍놈의꺼 아이고 아이고 야 너무 실망이다 이게 뭐니 대기술이 환장이니? 다음번에 저는 대기술 쓰라는거야? 와 이거 너무하네 와 이거 너무하네 제 오늘 15레벨을 찍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15레벨 옷을 입어줘야죠 아 아 아 잠깐만 일반 흐잇 잠깐만 말도 안 돼 썸네일 어 저거 육하에서 입었던 로브랑 똑같잖아 디자인 와 말도 안 돼 다 통일이야? 너무 극혐이고 와 진짜 너무 극혐이고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아 멋있는 장비 모으지 않으면은 뽕맛이 떨어지네요 바뀐거라곤 방패정도 밖에 티가 안나죠? 하긴 사실 뚜껑도 바뀌긴 했는데 방패 바뀌어도 방패는 좀 안어울린다 없어라 그런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뿅